이번 사연은 착한 동서에게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를 응징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참 사이다와 감동이 함께하는 사연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에게 좋은 형님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형님은 아니었고 제가 남의 일에 그리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좀 행동을 과하게 한다 생각했지만 자세한 것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생각도 못했던 배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처음부터 저를 이해해 주고 살갑게 대해 주었어요. 동서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동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어려워하십니다. 저보다는 저희 친정을 무섭게 생각하시는 거죠. 시어머니 예단 요구하던 것을 다 맞춰서 해드리고 친정에서도 시댁에 큰소리쳤거든요. 집도 공동명이 집값 반반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말투가 경상도 말투시고 눈빛이 많이 무서우세요. 저도 결혼할 때부터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였고 아버지도 상견례 때부터 할 말 딱딱 다 하셔서 시어머니는 저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입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편은 장남입니다. 시동생 하나 있고요. 시동생은 20대 후반에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어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고 시동생내는 외벌이입니다. 결혼 전에 상견례 후에 시댁의 인사를 들릴 겸 놀러갔는데 동서를 그때 처음 봤어요. 외모도 곱지만 마음도 참 고운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저희 동서입니다. 조곤조곤 말하고 조용하고 웃는 상인데 그냥 배꼽 같은 느낌이랄까. 그날 저녁 시동생 부부와 함께 간단하게 술을 한잔했는데 술이 들어가니 동서는 방긋방긋 웃으며 형님 생겨서 자기는 너무 좋다 말하더군요. 자기는 친정에도 자매가 없어서 더 좋다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결혼 생활과 시댁에 들어온 것으로 치자면 동서는 저에게 선배인데 저를 친언니처럼 생각하며 다가와 주었기 때문에 동서는 저에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신혼여행 갔을 때도 동서에게 줄 선물만큼은 각별히 신경 써서 골랐어요. 결혼 후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동서와 전화로 수닥떨고 주말엔 부부끼리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그래요. 저희와 동선의 둘 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둘이 만나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드라이브도 다녀옵니다. 서로의 생일에 작은 선물도 사주고 사이가 좋아요. 남편과 시동생은 저희 둘이 결혼한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동서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명절 때 아무래도 첫 명절이고 해서 신경이 쓰였죠. 명절 연휴 첫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과 2시간 거리입니다. 동서네와 저희 집은 10분 거리이고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오전 시간이었는데 동서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일찍 올 거면 말하지 그랬냐. 같이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랬더니 말없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은 대충 다 되었고 탕국이랑 국 정도만 남았다 말하길래 어머님이 해두셨냐 물었더니 또 말없이 웃었습니다. 작년 추석 지나고 동서가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자기와 놀아달라 하길래 동서와 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둘이 술 한잔하다 보니 동서가 꺼이꺼이 울며 자기 과거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 있는 집에서 살림을 책임지며 살았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가족들 밥 해먹이고 살림하고 살았대요. 그러다 시동생 대학교 졸업반일 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일하면서 경력이 쌓일 때쯤 덜컥 임신이 되었답니다. 부랴부랴 양가에 알리고 결혼을 했는데 동서는 사회초년생이나 마찬가지일 때고 시동생은 대학생이니 둘 다 모아둔 돈이 없어 양가에 지원을 받아 결혼했대요. 시댁에서 전셋집 해주고 친정에서 결혼식 비용 혼수 다 해주었는데 동서 예물이라고는 금반지 하나 받았답니다. 동서의 친정아버님이 흠 되면 안 된다고 예단은 다 챙기셨대요. 그렇게 시집 와서 지금까지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임신이 두 번 되었지만 두 번 다 뱃속의 아이를 잃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하찮은 몸뚱아리로 우리 아들 발목 잡았다고 했다네요. 그래도 동서는 자기가 잘하면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고 친엄마 자리 채워줄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다 생각했다고. 명절 연휴 시작도 되기 전에 미리 내려오라고 난리를 치셔서 회사에 양해 구하고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다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명절에 친정 한 번도 못 가봤고 자기는 명절에 친정 가면 집안이 망하는 줄 알았답니다. 친정 비슷한 얘기만 꺼내도 시어머니 노발대발하면서 본데없이 커서 그렇다고 어디서 못 배운 거 티내느냐고 그렇게 개거품을 물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친정에 보내주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걸 감당하기 힘들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왜 참고 살았냐고 화를 냈더니 우리 아빠 저 시집 오기 전날 울면서 밤새우시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식장 사진 찍으셨어요 언니. 제가 화를 내고 집을 나가면 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는데 우리 아빠 마음 아파하는 거 어떻게 봐요. 이러는데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고 이 예쁜 아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어머님은 그랬나 싶고 남편이랑 시동생까지 미워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런 거 알고 있었느냐 말했더니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어머님 안 말렸냐니까 말렸답니다. 시동생이 화도 내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한 번은 명절에 동서는 집에 두고 혼자 내려갔더니 그 길로 어머님이 직접 운전해서 동서 끌고 오더랍니다. 시동생이 동서에게 시댁과 연 끊고 보지 말고 살자 했는데 어머님이 난리도 그런 난리 없을 정도로 들들볶아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나마 명절에 남편과 시동생이 동서 도와서 해주고 쉴 시간 만들어주는 것이 다랍니다. 듣다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올해 설에 동서에게 나랑 같이 내려가자 했더니 어머님 난리날 것이라며 안절부절 못하길래 괜찮으니 나랑 같이 가자 했어요. 연휴 2일 전부터 동서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라는 시동생의 연락을 받고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동서랑 일이 좀 있어서 당장 못 가니까 연휴 첫날 점심에 내려가겠다고요. 걔가 일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음식은 누가 하느냐고 소리 지르시길래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연휴 첫날 아침에 시동생이랑 남편 먼저 보내는 길에 시장에서 산 명절 음식 쥐어주었어요. 이거 나랑 동서 둘이서 다 했다 말씀드리라고요. 그리고 동서랑 영화 보고 놀다가 저녁에 갔더니 어머님 얼굴이 완전 뭐하다 이제 왔냐고 동서에게 또 윽박 지르시길래 내가 동서 도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 했다. 이제 내가 맏며느리인데 동서가 하던 음식들 내가 하겠다. 가르쳐달라 했습니다. 이랬더니 쟤는 이 집 귀신이지만 너는 손님이라고 크면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봤을 건데 그런 거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더 동서와 저를 차별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안 하고 시동생한테 동서 음식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쉬게 해주라고 남을 몇 가지 정도는 내가 해도 금방이라고 했어요. 시동생은 입이 귀에 걸린 얼굴로 예, 예, 형수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동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방에 들어가라고 밀어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안 하시고 막말도 안 하시거든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닌다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만이고요. 설에 나올 때 동서 데리고 같이 나왔습니다. 집에 손님 더 올지 모르니까 남편은 시댁에 하루 더 있다 오라 했어요. 시동생 내는 결혼 후 명절에 처음으로 친정에 가는 것인데 같이 가야 한다고 같이 나가자 했고요. 여자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무슨 경우냐고 내일 가라고 또 윽박 지르시길래 저는 지금 갈 건데요 어머니 이랬더니 더 말은 안 하시고 얼굴만 붉으락 푸르락 집 나서는 길에 동서 많이 울었어요. 명절에 친정 가는 거 처음이라고 형님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동서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님 상견례 때까지 이런 분위기 몰랐는데 보통 센 분이 아니라고 서방님이나 남편이 어떻게 해보지 못할 것 같다고 싸울 일이 있거나 끊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친정 마음껏 다니라고 서방님이 중간에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 동서 이제 서럽게 만들면 안 된다 했더니 네네 했습니다. 이번 추석도 전날 저녁에 내려갈 거예요. 음식도 또 사서 보낼 거고요. 동서랑 가까운 데 놀러 갔다가 느긋하게 내려가려고요. 남편에게 설 때처럼 할 거라고 했더니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랬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남편에게도 몰아 못 하시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아예 어머님이 동서에게 갑질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제 머리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정도예요. 저희 부부는 어려워 하시는데 시동생 내는 발 아래 두려워 하시거든요. 원래는 추석 연휴에 남편들만 보내고 동서랑 여행 가버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동서가 말려서 참았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동생인데 저는 좀 늦게 결혼한 반면 제 여동생은 좀 일찍 결혼했다가 돌아왔어요. 동생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된 이유가 시집살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였습니다. 어쩌면 동서를 보면서 저는 제 동생이 오버랩 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좀 더 확실하게 시어머니 갑질을 끊을 방법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시동생이 어떻게 해보려 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요. 좋은 방법 뭐 없을까요?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려다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시댁을 뒤집어 놓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0년도에 결혼했습니다. 나이 50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긴 세월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을게요. 이해 바랍니다. 남편은 효자입니다. 장손의 외아들이고요. 시부모님은 아들을 휘어잡고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이런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로 마음의 병이 생겨 몸도 병들어갔습니다. 2년 전까지 거의 매주 시댁에 갔습니다. 제사도 많고 집안 분위기는 가부장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하는 것도 제 탓이고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무릎이 까진 것도 제 탓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빼고는 계속 맞벌이를 하며 집을 장만하고 집 크기도 늘렸는데 시어머니는 칭찬은커녕 비꼬더라고요. 제 욕심 때문에 귀한 아들 힘들게 이사 다닌다고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힘들 것이라 했습니다. 장손의 외아들,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제가 시댁에 자라면 알아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나 봐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는 안 오고 뭐하냐며 화를 내시고 명절에는 시누네가 올 때까지 시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친정은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것이라는데 주말에 거의 시댁에 가는 저희에게 그게 할 소리인지 가장 속상했던 것은 저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본인의 아들, 딸은 무지하게 안쓰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할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겠어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부부로 맞벌이하며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며느리에게 호생한다 소리 한 번을 안 한 분이십니다. 시어머니는 나이 50이 넘은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본인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랍니다. 한 번은 저희가 과일을 사서 시댁에 갔는데 신발도 벗기 전에 막 몰아하시더군요.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전날 신우가 똑같은 것을 사왔는데 또 사왔다고 그난리를 친 것이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누나가 뭘 사가지고 왔다 갔는지 우리가 어찌 알았겠냐고 하니까 아차 하면서 입 다물었어요. 5년 전쯤에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과 상담받고 약 처방도 받았는데 그런 사정을 다 들었음에도 본인이 사골국을 쏟은 걸 저에게 막 몰아하더군요. 제가 할 일을 본인이 대신하다가 그랬다는 것이 화를 낸 이유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열이 뒤집혀 3일간 출근도 못하고 울다 잠들고 하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는 화병이라 하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몸에 안 좋은 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젊은 게 왜 그러냐 하더군요. 수술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밥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자가 밥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라도 밥을 차리라 했어요. 남편이 휴자인 것 빼면 좋은 남편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적이고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꾹꾹 참고 살았는데 이러다 내가 일찍 세상을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헤어져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합니다. 명문대를 갔는데 그까지 기집애가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 아들이 잘해야지 이러셨어요. 물론 아들이 대학을 갔을 때도 애들은 뭘 대학을 보내냐 고등학교만 나오고 돈 벌면 되지 이랬던 분이십니다. 제가 시댁 재산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속물이었나 봅니다. 시댁은 다른 재산은 없어요. 딸랑 집 한 채 있는데 재작년에는 그 집을 신우에게 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별 생각도 없는 저에게 너는 재산에 일체 관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했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 갖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니 지금까지 늘 이런 시기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으니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일찍 세상을 뜨거나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면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을 것 같다구요. 법률 상담 받은 것도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보다 당신과 아이들이 우선인 삶을 살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라고 했지만 저는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화병의 원인을 당신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도 별로 보여주지 않았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나갈 테니 협의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원룸을 얻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뭐라고 했는지 시댁에서는 일체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멍하게 지내다가 점점 활력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었던 것도 몇 달 시어머니를 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더니 좀 잦아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매일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한다면 이혼도 해 줄 것이고 집도 제가 가지라고 하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일까요? 저는 석 달 만에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의 수척한 얼굴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남편은 평생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에게는 꼭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첫 번째 명절에는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뭐라고 했는지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전화에서 화를 내시던 시어머니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번 명절이 있었는데 남편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명절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시댁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별 말 없더군요. 시댁에 아무것도 사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은 왜 안 왔냐 묻더군요. 아이들이 어머님을 싫어해서 안 데리고 왔다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끼는 손주들인데 그게 말이 되냐. 네가 날 싫어해서 그렇게 가르친 거겠지. 잠잠해졌던 화병이 또 도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미친 사람이니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딸만 귀하게 여기고 며느리와 손주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들은 내가 헤어지자고 해도 내 옆에 붙어 있겠다니 내가 데리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전재산인 이 집을 준다고 했으니 집 주고 늙어서 봉양 받으시라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앞으로는 못 뵐 것 같다고 이 사람이 한 20년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희생했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남은 인생 저만 위해서 살 것이라고 말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오니까 가슴이 좀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멍청한 남자를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고도 하고요. 이제는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살려고 해요.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월세받는 상가가 있는 쓰니님에게 상가에 빚이 있다는 트집을 잡던 예비신부와 그 부모님을 거짓 취급하고 파혼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인생 첫 번째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다가 두 번째 엎어지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좋게 끝내도 되는 것이었지만 제가 많이 양보를 했음에도 전 여자친구는 저에게 심한 말을 해서 끝이 좋지를 못했네요. 주변에서는 남녀 사이에 좋게 끝나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냐고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서로 끝장을 봤으니 더 이상은 엮일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해주네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예비신부였던 여친은 저와 두 살 차이로 30대 초반 백수입니다.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지만 제가 많이 좋아하고 워낙 싹싹한 성격이라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할 때가 되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7억 상당의 아파트를 해주시기로 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식장비와 신혼여행 비용 등을 하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여자친구에게 반지, 백, 옷, 화장품 등 해서 총 1500 정도 해주기로 했었어요. 이것은 여자친구가 친구들에게 창피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쪽에서 시계, 양복, 신발 등 해서 500 정도 받기로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까지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시집 잘 갔다는 말 듣고 싶다고 했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번에 파혼을 하기 전에 예전에도 여자친구와 결혼이 엎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결혼 얘기가 오가다가 여자친구 부모님 말씀이 당신 딸 정도면 판검사한테 시집 보낼 수 있다고 이딴 집에 못 보낸다고 하셔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마 이 말은 저희 부모님께 하지 못했어요.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기로 했다 말씀드렸었고 여자친구가 다시 연락해서 자기가 잘할 테니 만나자 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여자친구는 약간 허세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집 사정이 이렇다 했으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친구 쪽에서 제가 하는 만큼 하는 것은 우습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막상 때가 되니까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것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남중과 남고를 나왔어요. 공대 출신이고 군대 가기 전에는 살도 찌고 해서 여자친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살이 많이 빠져서 정상체형이 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취업이 좀 늦었는데 취업 후에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라서 제가 잘 몰랐던 것도 있나 봅니다. 여자친구는 예단비를 천만원 해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500 돌려받겠다고 하고요. 이 얘기를 부모님께 생각 없이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1500은 받을 것으로 생각하셨다고요. 저는 부모님께 상가를 하나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증여를 해주시겠다 한 상가이고 월세 400 받는 곳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명의 이전을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대출이 1억 5천 정도 남아있는데 증여세는 저에게 내라 하셨고 앞으로 살면서 대출금도 제가 직접 갚으라고 했습니다. 상가 매매가는 12억 정도 되고요.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제 생각을 말했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자기는 받을 것을 다 받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이 정도만 해올 것이라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빚을 안고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 예단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만약에 충분하지 않냐는 말씀만 안 했더라도 제가 그리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면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 어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빚을 안 갖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고 여자친구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 아이도 얼른 낳아야 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생활비가 아무래도 더 많이 들을 테니 빚이 없어야겠다고 했죠. 지금 상가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데 그냥 여동생 명의로 해 주시라 말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해 주신다는 집도 안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단비가 터무니없이 적어 속상해하는 상황에서 집을 받았다가는 우리가 부모님 눈치를 너무 봐야 할 것 같아서 안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킬 분들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집을 받으면 저와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될 테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럼 집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모은 돈이 4천 정도 있으니까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주시면 월세로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기업 다니고 있고 한 10년간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죠. 여자친구 어머님은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하는데 부모에게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이라고 하시길래 빚 갖고 오는 거 싫다면서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딸을 못 준다 하시더군요. 저도 사실 여기서 그만두려고 한 번 해본 소리라고 했죠.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판검사에게 시집 보내시라 했습니다. 어느 판검사가 백수에 예단비 천만 원만 해온다는 여자와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시라 했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이러면서 반말을 시작하더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도 하시더군요. 사돈의 돈을 딸을 통해서 뺏으려다 실패하니까 화가 나시냐고 웃으면서 이죽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너는 나랑 결혼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 재산이 너의 재산이 될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고 너는 해오는 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부모와 함께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욕심내는 것이 문제라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가 만나서 얘기해보자 해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는데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 했더니 아무 말 못하면서 남자가 쪼잔하다는 개논리로 몰아세우려 하더군요. 너네 부모님은 딸 팔아서 사돈 재산 차지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네가 오죽하겠냐 했고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으니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제 뒤통수에 쌍욕이 날아오더군요. 뒤돌아서 마지막까지 더러운 모습 보여줘서 미련도 안 남을 것 같다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서로 밑바닥까지 보여준 사이인데 며칠 뒤에 여자친구는 전화를 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자기 부모님도 좀 더 지원해 줄 것이라 했다는데 한참을 웃었네요. 우리 부모님 돈을 뺏으려면 좀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러냐 했더니 또 쌍욕이 날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돈 안 드리고 인생 공부 제대로 한 셈이니 다행이라 하더군요. 제가 연애 경험은 없지만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여자가 거의 몸만 왔는데 친구 부모님에게 장인장모가 들러붙어서 공짜로 골프 치고 밥 얻어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딸 성질 괄괄하니 앞에서 행동 조심하라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결국 6개월 만에 와이프를 맨몸으로 내쫓으며 이혼했죠.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친구 조언대로 앞으로는 가볍게 연애나 하려고 합니다. 친구 말대로 상황이 되면 결혼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요. 제가 너무 호구같은 행동을 해서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미안할 뿐이네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돈 잘 버는 스님님을 돈줄로 뜯어먹으려던 남편과 시댁 전체가 파탄이 났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돌식녀입니다. 곧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재혼을 결정하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전남편과 전남편 식구들이 너무 막장이었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재혼을 결정했어요. 결혼할 남자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돌싱이고 함께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저는 경력 쌓고 사업체 차려서 돈 벌고 하느라 20대를 연애 한 번 못해보고 보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리 매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제가 매력적인 여자였다면 남자들이 많이 대시를 했겠죠. 대시를 두 번 받아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서른이 넘은 나이에 전남편과 결혼하면서 사람 됨됨이만 보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과 혼수를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전남편의 5배를 넘게 벌다 보니 결혼 후에 시댁 경조사 등 돈 들어가는 일은 제가 거의 다 부담했습니다. 전남편은 저에게 참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돈 때문에 그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전남편을 참 착하고 가여운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호구지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었어요. 전남편의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핸드백 한 번 못 사보고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가자마자 일을 그만두고는 여기저기 모임 다니며 틈만 나면 여행을 보내달라 하더군요. 내 돈으로 옷도 사고 치장하고 다니면서 주변에는 아들이 능력 있어서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신우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를 하다 말다 하면서 살다가 저에게 이것저것 배우겠다고 학원비를 내달라 했습니다.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면서 학원비를 계속 달라고 하더군요. 내 여동생이라 생각하고 뭐라도 배워서 먹고 살아라 하는 마음에 학원비 용돈 전부 지원해 주었어요. 그러다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배우던 것도 다 때려치우고 결혼비용을 달라더군요. 남편은 불쌍한 척하는 여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정장에 명품시계 등 어디 가서도 럭셔리하게 보이도록 꾸며주었어요. 월급쟁이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다니더니 정신이 나갔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의 호구로 살면서도 남편이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남편의 사랑만 믿고 버텼죠. 지금 생각해보면 착한 척, 아내를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척을 잘했던 전남편이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듯 그때 저는 그저 남편이 전부였어요.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저에게 나중에는 갑질까지 하려 들더군요. 안 그래도 슬슬 지쳐가고 있었는데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그 요구사항을 빨리 안 들어준다고 성질을 내고 하면서 잔소리와 시집살이도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에 해주던 것을 반으로 줄였더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나이 많은 걸 받아줬더니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난리를 치면서 뒤로는 전남편에게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임심시키라고 했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도 전남편이 바람이 나서였어요. 전남편 행동이 수상해서 핸드폰을 보자고 했는데 본인을 못 믿는다며 흥분을 하고는 이렇게는 못 산다고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더 수상해서 전남편 노트북으로 카톡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시어머니란 사람과 참 더러운 대화를 많이도 했더군요. 전남편 어머니는 전남편에게 집과 저의 사업체까지 네 명의로 바꾸라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남편은 바람을 피운 여자와 카톡에서 야한 얘기를 참 많이도 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캡처 다 해놓은 다음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유부남인 줄 몰랐다 하더군요. 이 남자 가진 것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 개념 없는 엄마와 여동생밖에 없는데 나는 이혼할 것이니 가지던지 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혼할 것이고 너도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도 속은 것이라고 소송할 것이라고 하길래 잘 해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혼을 하려는데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 남자에게서 받을 것도 없고 복수할 길이 없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혼하면 전남편을 포함해서 전남편 어머니와 여동생 돈줄 끊기니 그것이 최선의 복수라 생각하고 카드 전부 정지시키고 차키 뺐고 전남편 사업자금 대주려던 것도 스톱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바람피운 적이 없다고 그렇게 버티더니 제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너네 식구 셋 다 고소하고 버는 족족 위자료로 털리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제발 협의의혼으로 해달라 빌더군요. 저를 돈줄로 생각하면서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모아놓은 것도 없어 빈털털이로 쫓겨나게 된 것이었죠. 마지막에 전남편이란 인간 한 마리 뭔 줄 아세요? 숨통은 트이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전셋집이라도 얻어달라 였습니다. 내가 왜 그걸 해주냐고 위자료 요구 안 하는 것이 내 큰 배려라는 것을 모르냐고 고소할까 했더니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전남편 어머니란 사람은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고 독한년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남편 엄마라 여태까지 그렇게 해준 거지 이제 나랑은 모르는 늙은 아줌마야 헛소리 말고 꺼져 했습니다. 전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며 위협까지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했더니 바로 수그리더군요.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했습니다. 상간료 소송도 걸었고 지금까지 제가 지원해준 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도 했어요. 숙려 기간 동안 전남편과 어머니 여동생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말했어요. 그렇게 기세등등 하더니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냐고 계속 나한테 협박해보지 그러냐고 결국은 이혼했고 저희는 남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한동안 좀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하던 일 하면서 잘 극복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애기간 10개월이 지나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 거래처 사장이 자기 친구라고 소개해주어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사정 모두 얘기하고 그 사장과 거래 끊었어요. 전남편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전남편이란 인간 회사를 그만둘 때도 더럽게 굴고 그만두어서 그쪽 업계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합니다. 그나마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매장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전남편이 사업한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친구 한 명을 끌어들였는데 그 친구란 사람은 전남편 말만 믿고 회사 그만두었다가 사업이 스톱되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 한 푼 없어 셋이서 친척집에서 신세지고 있다네요. 전남편 엄마란 사람은 치매가 심하게 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동생은 저를 믿고 결혼하려던 거 돈 한 푼 없는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남자 쪽의 욕으로 파혼했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정말 독기가 올라 저는 건강까지 상할 정도였어요.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도 무뎌지고 잊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들리는 얘기들이 하나같이 시원한 것들이라 제가 딱히 복수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좀 더 시일이 지나면 그냥 웃으면서 회상할 수 있는 과거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 사연은 시모의 얌체집과 시누의 갑질에 시달리던 며느리에게 제사를 떠넘기려다가 시모와 시누가 참교육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신랑은 저와 동갑이고요. 아이는 4살과 5개월 된 딸 둘 있어요. 맞벌이하고 있고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신랑에게는 누나 한 명과 여동생 한 명 있어요. 신랑은 친구 남친의 친구로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신랑은 중소기업 영업직에 있습니다. 연봉과 보너스를 합치면 제가 신랑보다 수입이 훨씬 커요. 시어머니의 얌체같은 행동과 시누들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시모와 시누에게 본때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얼른 추석이 와서 시댁 식구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저는 최종학력이 고졸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내신을 잘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하다가 고3 때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어서 한 자동차 영업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고3 2학기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자동차 영업소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저를 좋게 받는지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줘서 지금까지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에 비해서 요즘은 복지와 보너스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의 대졸사원들보다는 진급이 확실히 느리긴 하지만 나름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명문대 출신 친구들도 저를 많이 부러워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뭘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좋았다기보다는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것 뿐인데 친척들이나 주변에서는 부러워하고 인정을 해줘서 참 몸둘바를 모르겠을 때가 종종 있어요. 신랑과는 양가 도움 없이 순수 둘만의 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 벌고 있고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출금 갚으면서 힘들지는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빨리 애기를 가지라고 했어요. 저희는 3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닌데 생각이 좀 옛날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아이를 봐줄 테니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으라고 성화셨어요. 저희는 결혼 후 1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친정이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요. 친정엄마는 그때까지 꾸준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막내딸이긴 한데 언니와 오빠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첫 손주라고 친정엄마도 육아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만삭에 휴지께를 내고 아이를 낳고 한 달은 친정엄마가 와서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기로 했고 그 후에 한 달은 시어머니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한 달간 와서 아이도 봐주고 있던 중에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시며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육아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깐난 아이를 어린이집 영화반에 보내며 복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한다는데 저는 육아휴직을 했고 친정엄마가 한 달을 와서 육아와 살림을 해줬으니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시어머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큰애가 돌이 다가올 때쯤에 저는 복직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저희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에게 통보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회사가 멀어 통근 셔틀을 타고 다니며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좀 늦게 집에 와서 신랑이 출근하면서 아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에 엄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돌봐주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차례와 제사를 저에게 가져가라고 하니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첫 아이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며 얼른 아이 낳으라고 하시더니 이사를 가서 아이 키우는데 도움을 하나도 안 주었던 것이 생각나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얘기를 했더니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사 안 받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답을 주지 않으니 신우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신우들은 저에게 전화로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할돌이를 왜 안 하냐며 제사를 받겠다고 어머님께 대답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신우들의 말은 들어주고 싶지 않은 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의 학벌을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자기들은 서울에 무슨 대학을 나왔고 대학생활이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의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굳이 신우들은 학벌과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종학력이 고졸인 저를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들이 저에 대해 시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자기들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저 그런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해서 일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상황인데 저는 다니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마음껏 쓰고 휴직 기간에도 생각보다 큰 돈이 나오니 그게 질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이후에도 가끔 제사를 가져가라고 했지만 제가 바빠서 아직은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둘째를 낳고 휴직 상태로 아이들 돌보며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 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이번에는 명령하듯이 저에게 차례 제사를 가져가고 이번 추석부터는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신우들에게는 추석에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 뵈러 오라고 하고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제 앞에서 잘난 척이나 하고 우리 아이들 예쁘다 소리 한 번 안 하던 신우들이 밉살맞아 보여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신우들이 명절이라고 우리 집에 와서 어렸을 때 우리 고모들처럼 놀고 먹으며 우리 엄마 부려먹듯이 저를 부려먹는 장면이 상상되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제사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지금 휴직하고 놀고 있으면서 뭐가 바쁘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휴직 중이지만 곧 복직을 하게 될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우들은 옆에서 중얼중얼거리며 도리가 어쩌고 하며 저를 도리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신우들의 갑질과 어머님의 얌체짓 때문에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잘 걸렸다 싶었습니다. 신우들에게 이게 도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례 제사 모시는 것이 도리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들은 약간 비웃듯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는 신우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형님과 아가씨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도리라면 남자가 집도 해오고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시절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신랑이 시부모님과 같은 방식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다면 그 도리 다 했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도리를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아파트 한 채 큰 거 사주시고 제가 지금 버는 만큼 매달 돈을 주신다면 그 도리하는 거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에게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고 도리는 안 하려고 한다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와도 저런 걸 데려왔냐고 속상해서 못 살겠다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제 말이 틀린 것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며 어머님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신랑도 화가 났는지 엄마에게 엄마 이렇게 능력 좋고 아이 잘 키우는 여자 세상에 많지 않아 주위에서 나 장가 잘 갔다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왜 엄마는 땡땡이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야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 안되겠다 이혼당하지 않으려면 여기 다시는 안 와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신우들은 신랑이 결혼하더니 와이프에게 잡혀산다고 놀리듯이 말하더군요. 남편은 신우들에게 당연히 능력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마누라한테 잡혀살아야지. 매형이랑 매제는 능력도 없고 못생긴 니네한테 왜 잡혀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거 올해는 안 갈 거야. 매형이랑 매제가 바보들이겠어? 사회생활하면서 듣는 게 있는데 니들 이혼당하기 싫으면 여기 와서 나대지 말고 남편한테나 잘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안 풀려서 더 말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말을 막으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누나랑 땡땡이가 자기들은 한심한 부엉대기로 놀고 먹으면서 살이나 찌고 있는데 자기가 돈도 잘 벌고 예쁘고 해서 질투나서 그런 거야. 저런 건 대꾸할 가치도 없어. 저런 것들은 그냥 쌩까면 더 열받어해. 이제 가자. 라고 하길래 그럴 것 같긴 하네. 하며 신우들에게 미소 한 번 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와 신우 다 들리게 자기야 엄마가 자꾸 우리 보고 제사 가져가라고 하는데 우리 확 교회 다녀버릴까? 일부러 다니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하는 게 더 좋겠구나. 이러더군요.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이 말이 너무 웃겨서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신우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신랑이 약간 시어머니 입장에 치우친 중립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정엄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랑 시어머니가 하는 것이랑 많이 차이가 나니 신랑도 느끼는 것이 있었나 보죠. 신랑이 그날 신우와 어머님에게 말했던 것이 속 시원해서 오히려 신우와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젠 시댁 식구들 만나는 게 전혀 부담스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저도 할 말 다할 수 있구요. 신우들이 저를 무시하듯이 말하면 저는 신우들에게 제가 가진 조건으로 신우들 기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얼마 안 남은 추석이 기대가 됩니다. 추석에 신우들이 또 헛소리 하면 신랑 믿고 신우들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비웃어주고 놀려주고 삐아냥 거려주려고 합니다. 그런 일 생기면 다시 사연 보낼게요. 다들 명절 잘 보내세요. 이번 사연은 사돈의 재산을 날로 먹으려던 장인에게 따귀를 맞은 사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아이는 아직 없고 30대 중반 남자 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에 가서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여기에 라도 하소연 하고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와이프와는 동갑이고 6년간 긴 연애를 하고 결혼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장인 어른과 좀 갈등이 있었지만 결혼 하고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 했습니다. 그만큼 와이프를 사랑했고 이 여자와 헤어지면 내가 또 이만한 여자를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았 거든요. 하지만 결혼 한지 1년이 넘은 지금 그것이 근자감 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와이프에게 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혼 요구 중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결혼을 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과 살림살이 전부를 해주셨습니다. 예식장 비용은 양가 각자 반반으로 했고요. 처가가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혼집은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곧 재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해서 제 명의로 시부모님께서 사주셨고 제가 사회생활을 한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서 증여가 되어 아버지께서 증여세도 꽤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산지 2년도 안되었지만 시세가 엄청 올랐고요. 최근에 입주민들은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와이프는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고요. 와이프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서로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연애하다가 누가 먼저랄 곳도 없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처가는 좀 어렵습니다. 장모님이 밖에 나가 일을 하시고 장인어른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장인어른은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장인어른은 대기업에서 근무할 당시 거래처 직원들이 장인어른에게 벌벌 떨었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대접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퇴직을 한 이후에 다니게 된 직장 에 오래 다니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직장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 놀고 계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퇴직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때 받은 퇴직금이 꽤 컸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을 주식으로 다 날려먹은 것이지요. 그 퇴직금만 날려먹은 것이면 좀 나을 텐데 날려먹은 돈을 만회하겠다고 살고 있던 집도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에서 또 손해를 보게 되어서 집까지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방 두 개짜리 작은 빌라에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지금도 주식을 하려고 합니다. 용돈벌이 하신다는 핑계로요. 사위인 제가 주식을 해라 마라 할 위치도 아니고 해서 뭐라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장인어른 하시는 행동들이 좀 답답하긴 하죠. 결혼 전에도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 께서 당신은 대기업에 다녔고 엄청 큰일을 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며 제가 그보다 작은 기업에 다닌다고 은근히 깔보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정도 상하기도 했고 해서 장인어른 과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도 장인어른 많이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 자식들 과 대화도 거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와이프 에게 상냥한 딸이 되지 못한 다고 서운 하다고 얘기 하시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처가에 가게 되면 볼일이 끝나자마자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 때도 본가에서 차례를 지내고 처가로 가서 점심만 먹고 돌아왔고요. 와이프 는 저희 부모님을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와이프를 많이 아껴주었고요. 작년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큰아버지 께서 가지고 계신 용평의 별장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좋아하시고 아버님들끼리 어머님들끼리 친구처럼 대화도 잘하시고 술도 한잔하시고 분위기가 꽤나 좋았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구워먹으며 술을 드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 근처 전원주택 지을 대지를 좀 사놓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년 뒤에 그곳에 집을 짓고 은퇴 후에 그곳에서 살 것이고 큰아버지는 이 별장에서 사시게 될 것이니 그때부터는 좀 멀지만 이곳으로 부모님을 뵈러 와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부럽다 하시며 분위기 좋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까지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황당해서 그건 왜 물으시냐고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투자할 곳이 생겨서 한 1억 쯤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주식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대출을 받아들여서 또 날려 먹으면 그 1억 을 제가 고스란히 떠안을 빚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제가 아버님 이 집은 제가 돈을 모아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신 받고 말고는 상관없이 저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마디 오물거리시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어요. 저희는 장모님 통장으로 용돈 20만원을 매달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에게 보내드리면 살림에 보태 쓰겠지만 아버님에게 보내드리면 어디에 쓰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용돈 20만원을 저에게 전화해서 당신의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셨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집담보로 3천만원을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휴가지에서 말씀하셨던 그 땅에 집을 짓는 것이 계획보다 앞당겨졌다고 하시면서 공사비가 약간 모자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4천만원을 대출을 받아 입금을 시켜드리고 갚으실 때는 3천만원만 주시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천만원은 아버지 어머니 쓰시라고 했어요. 와이프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잘했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거절한 후에 몇 달간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약간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장인어른 전화를 안 받으니 오히려 편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여름에도 양가 부모님 모시고 용평의 큰아버지 별장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예전처럼 반주를 곁들여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께서 너희에게 빌렸던 돈 다음주 중에 입금 하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3천만 보내라고 했는데 너희 아이도 낳고 해야하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야. 5천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 다음날 저희 부모님은 댁으로 돌아가시고 저희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댁으로 모셔다드렸습니다. 처가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집앞에서 그냥 가기 뭐해서 짐도 집으로 들어다드릴 겸 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장인께서 막 화를 내시더군요. 어떻게 사위가 장인에게 이럴 수 있냐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더니 본감한 부모고 당신들은 부모도 아니냐며 마구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저희 부모님께는 대출을 받아주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을 때는 대출을 와이프는 우리집이 아빠 거냐고 하면서 아버님이 해주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집이니 명의는 신랑 거여도 우리는 아직 아버님 거라고 생각한다며 왜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냐고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와이프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에게 귀하게 키운 딸을 자식을 줬더니 말하는 꼬락선이가 되먹지 못했다며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정말 또 뺨을 치시려고 하시더군요. 팔로 막고 장인어른 가슴을 밀쳤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위란 놈이 장인을 치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장모님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밀치며 너 같은 놈에게 딸 못 보내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혼자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으로 와서 와이프 짐을 모두 싸서 현관 앞에 내놓고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너희 부모와 연을 끊는다 해도 난 싫다 너희 부모를 평생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집 앞에 짐 싸놓았으니 가져가라 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와이프가 집으로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현관 앞에서 저를 부르며 문을 두드리더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휴가가 끝나고 출근을 했는데 와이프가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자기 부모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진작에 차단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네 부모와는 연을 끊고 저희 부모님을 부모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와이프는 별 잘못도 없는데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흔들리더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이혼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자기 부모의 저를 조금 섭섭하게 했던 와이프이지만 얼굴이 반쪽이 되어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비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와이프에게 장인 장모가 나와 어떤 연관도 지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와이프와 그냥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와이프도 이제 다 알테니 받아주고 살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혼하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하고요. 며칠이 지난 지금 저 혼자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 입니다. 철없는 행동을 하는 장인 어른 이어도 결국에는 장인의 편을 드는 장모 님을 보면서 와이프도 지금은 저에게 잘못 했다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바뀔 지 모르겠 구요. 시원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많이 답답 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 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이번 사연은 본인 친정에서 조차 페류나인 시어머니가 효도를 강요하길래 대놓고 시어머니의 실체에 대해 얘기를 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며느리입니다. 막 돼 먹고 양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어머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효도 강요가 심하고 심술 맞고 얌체 기질이 심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본색이 나온 것은 청첩장 나오고 한복 보러 갔을 때 어떤 남자가 애 안고 가는 것을 보고는 우리 아들도 늦게 애 낳아서 애 안고 가는 것 꼴보기 싫은데 어떡하나 부모보다 애만 위해 주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친정엄마 있는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친정엄마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시어머니의 이 말씀 듣고 민망 했다고요? 그때 파혼 못한 것이 후회되네요. 상견례 후에 시어머니는 저희 시댁과 친정을 비교하면서 엄청 노라고 했어요. 특히 저희 큰 올케가 예의가 없다고 엄청 욕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주례 선생님이 1시간을 늦게 왔어요. 거기에다 주례 내용이 효도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무슨 주례 이러냐고 혀를 찰 정도였고 저는 참 민망했네요. 결혼 후에 시댁에 가면 회심가를 틀어놓고는 효도 이야기로 저를 세뇌시키려고 했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답니다. 꼬모님네 제사와 비교하고 그 집 조카가 제사를 기가 막히게 잘 지낸다는 말씀을 3시간씩 하셨어요. 시댁 큰 어머님과 작은 어머님도 똑같았습니다. 세 분이 눈짓을 주고받고는 시댁에 잘 해야 한다는 말씀만 주구장창 하셨습니다. 한 번은 큰집 둘째 형님과 얘기 중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제사를 가지고 어머님들이 이러시는지 불만스럽게 얘기했더니 동서 어머님들은 살아서는 효도받고 대접받은 다음 돌아가신 후에도 대접받고 싶으시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우리 시어머니는 시조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결혼하신 분이시고 시어머니 친정에서는 남자 형제들이 효도했지 본인은 효도란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아버지께서 15년간 중풍으로 투병 중이라서 친정의 가장 노릇을 했었고 밤낮으로 직장의 알바까지 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제가 효녀라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 아는 언니한테 저를 소개해달라고 졸랐다 합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시집살이 안 한 것과 본인의 친정부모님 병수발을 큰올쾌가 다 했고 본인은 안 한 것을 무슨 자랑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며느리에게는 효도효도 하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 여동생인 시이모님은 공장에 다니면서 친정에 돈 보내주고 할 때 본인은 언니랑 일 안 하고 놀다가 본인 오빠가 돈을 대줘서 결혼했다고 자랑삼아 말하더군요. 그 세대에 이 정도면 친정에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본인 친정을 욕하고 미워했습니다. 페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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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시어머니가 효도를 강요하는 것도 웃기고 얌체짓이나 하면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희 친정에 전화를 걸어서 제 욕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집 형님은 시모 모시고 살면서 나가서 돈도 번다고 저와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팔자가 좋다나요? 그래서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50억이 넘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큰어머니는 할머님 할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시부모님께 효도한 적도 없고 어머님 친정에서도 큰회숙모가 다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 어쩔 수 없다 쳐도 친정부모님 투병 중일 때도 모른채만 하셨고 막내 이모님이 공장 다녀서 집에 생활비 보탤 때 어머님은 집에서 놀고 먹으며 지내셨잖아요. 그러다 외삼촌 도움으로 결혼했으면서 외할머님 외할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수발든 외삼촌한테 재산 다 갔다고 친정을 뒤집어 엎고 난리 피우고 지금까지 욕하고 사시잖아요. 어머님은 부모님의 산소도 한 번 제대로 간 적이 없는 분이 무슨 저에게 그렇게 효도 타령을 하세요. 어머님은 자격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소리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저는 3교대 2교대 하면서 직장에 알바까지 하면서 부모님 위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어머님이 저한테 효도란 말을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서 제 욕을 또 했답니다. 저희 엄마도 화가 나셔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결혼 깨버리자고 하셨대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 않고 신랑이 숙기가 없어서 연애를 잘 못했는데 아는 언니가 열심히 저희를 연결 시켜 주었고 신랑이 2년 넘게 구애 해서 늦은 나이에 결혼 한 것 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할 말을 시원하게 한 이유로 시어머니의 효도에 대한 언급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시댁 제사도 근래 들어 많이 줄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모님과 시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들었는데 너는 옛날부터 바라는 것만 많고 가족들한테 혜택은 다 받았으면서 도리는 쏙 빠지는 인간 같지 않은 연 그리고 이모님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옛날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큰 외숙모님은 꼭 필요한 때 빼고는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사시는데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와 신우의 합동 공격을 놀리듯이 사이다를 날리며 산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어머님과 신우의 합동 공격에 시달렸지만 남편이란 방패 때문에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언제 컸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아이는 금방 커버렸네요. 벌써 7살 내년에는 저도 학부모가 되겠죠. 남편을 등에 업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소소하게 사이다를 날리며 살아왔지만 얼마 전에는 대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꼴을 못 보는 분이세요. 모든 일은 며느리인 제가 해야 직성이 풀리시고 아들이나 딸은 놀고 먹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시죠. 신혼 때는 개념 없는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난 적도 많았습니다. 저의 가르침으로 개념을 탑재하게 된 남편인데 이제는 저보다 더하네요.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신혼 때는 저 혼자 일하고 있어도 남편은 거실 쇼파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잔소리를 했더니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것을 왜 남자를 시키냐고 하시길래 신우에게 와서 함께 일하자고 했습니다. 신우는 대충 하는 척만 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거실로 나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시댁에 안 가는 꼴 볼래 아니면 시댁에 가면 주방에서 같이 일할래 했더니 같이 일하더라고요. 물론 형평성으로 따지자면 우리 집에 갔을 때도 같이 일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 테니 처가에 갔을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아무 말 안 하겠다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남편이 항상 제 옆에서 함께 일을 했어요. 주방에는 TV도 없고 일하면서 핸드폰을 볼 수도 없으니 도란도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퇴근 후에 집에서는 남편과 수다를 떠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시댁에 가면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어서 남편도 좋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싫어하셨죠. 아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싫고 아들과 며느리가 알콩달콩 얘기하는 것도 싫었을 거예요. 시댁에서 음식 차려서 밥을 먹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다음번에는 뭘 먹고 싶다고 꼭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해갈 때도 있고 남편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남편이 해서 가져갈 때도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머니가 맛있다 하시며 드실 때 이거 남편이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 드시고 싶다 말씀하신 음식을 형님이 해오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네가 그런 걸 할 줄 아니 하시는데 형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짠 거죠. 저한테 시키고 싶으신 것이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꼭 남편 시키지 말고 제가 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원하게 네 하고 대답하고는 다음번에 시댁에 가서 그 음식 드시고 있는 시어머니께 남편이 한 음식 맛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시어머니는 네가 하라는데 왜 남편을 시키냐며 짜정을 내기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우리 엄마 먹을 거 직접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시어머니 표정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명절 음식을 하러 시댁에 가면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보며 음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만 음식을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이를 보는 것도 싫고 음식을 하는 것도 싫으신데 직접 음식도 하기 싫고 며느리만 부려먹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남편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드실 음식인데 잘 만들어야지 하며 신나게 음식을 했거든요. 아이가 세 살 때 고깃집에 갔는데 형님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계속 형님에게 고기를 구울 줄 아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계속 상 위에 있는 것들을 만지려고 해서 저는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 형님에게 고기를 구울 줄 아냐고 묻는데 그게 저보고 고기를 구우란 소리인 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제가 고기를 구워야 하는데 아기 때문에 형님이 하게 해서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형님은 짜장 섞인 말투로 알면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구워진 고기를 형님 내 가족 가까이로 자꾸 옮기셨어요. 저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고기가 땡길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런 때 먹더라도 1인분 먹는 게 다예요. 그런데 그날은 아기를 돌보면서 형님 내 쪽으로 몰려있는 고기를 엄청 집어먹었어요. 고기를 집을 때마다 어머님과 눈 한 번씩 마주쳐드렸고요. 어머님은 계속 형님한테 너 고기 구울 줄 아냐고 물어보시고 형님도 저를 부려먹지 못해서 심통이 나 있는 상황에서 어머님이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니 짜증이 났나 봐요. 어머님한테 그만 좀 얘기하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편이 있었으면 고기 잘 구웠을 텐데 이러면서 심해부는 가족들한테 고기 안 구워주시냐고 물었더니 형님이 집게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면서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신혼 때 그 사실을 아시고 시어머니는 좀 놀라셨던 것 같은데 네 나이에 김치도 할 줄 모르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형님은 김치를 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형님네는 형님네 시댁에서 김치를 가져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형님에게 그랬죠. 어머님이 제 나이에 김치도 할 줄 모르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형님은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때 형님과 어머님의 표정 정말 가관이었네요. 김치를 하면 일부러 좀 더 해서 시댁에 가져가요. 시부모님도 드리고 형님네도 가져가시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죠. 형님도 얼른 김치 하는 법 배우셔야죠. 얼마 전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면서 다음에는 갈치조림이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매부가 눈치 없이 형님에게 갈치조림은 당신이 잘하잖아. 이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얘가 뭘 그런 걸 할 줄 아냐고 하시면서 저에게 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예전에도 집에서 갈치조림을 해줘서 먹었는데 맛있었다고 누나 시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형님에게 너가 그런 걸 할 줄 아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님이 어디가 모자란 사람이냐고요. 어머니 형님을 너무 무시하신다고요. 결혼한 지 10년 넘은 형님이 설마 갈치조림을 못하겠냐고 했죠. 나는 갈치조림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레시피가 나오는데 그거 보고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누나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누나도 음식 잘한다고 엄마가 자꾸 누나한테 너가 그런 거 할 줄 아냐고 하면서 무시하면 누나 속상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웃음이 터지려는 걸 참느라 애먹었네요. 제가 형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형님이 딸이라 아직 어리게만 보여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이해하시라고요. 형님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닐 것이라고 저도 친정엄마가 저를 아직 어리게만 본다고 했죠. 처음에는 내 남편의 부모님이고 누나이니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어머님 자기 국도 직접 푸지 못해서 저보고 퍼달라던 형님한테 없던 손정까지 다 떨어지더라구요.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인지라 이렇게 어머님과 형님의 앞뒤 안 맞는 행동을 놀리듯이 지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 스트레스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어머님과 형님을 귀엽게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노력 하다 보면 진짜로 귀엽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번 사연은 오빠에게 사기를 치다 걸린 예비신랑을 경찰에 신고하고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28살 얼마전에 상견례를 한 예신입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파혼을 하고 예비신랑과 헤어졌네요. 3년의 연애기간과 결혼준비과정 모두가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비신랑에게 독서를 퍼부었지만 저는 요 며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못잤습니다. 남편과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어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친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현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사기꾼이 분명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혼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모은 돈이 6천이 있었습니다. 남친은 1억 정도 있다고 들었고 서로 통장을 오픈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간소화하기로 했죠. 신혼여행도 간소화하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도 일이 바쁜 직종이고 남친도 바쁜 사람이라 신혼여행지는 말 그대로 휴양지를 선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생신 당일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오빠를 만나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해주었는데 남친이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결혼 비용이 부족하다며 5천을 요구했고 오빠는 그 돈을 주었다고 하네요. 순간 너무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서 남친에게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빠가 남친에게 돈을 보낸 날로부터 일주일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났기 때문에 남친이 저에게 말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에게 말을 안 했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답답하기만 화나고 화도 나더라구요. 오빠 얘기를 들어보니 남친이 전화를 해서 결혼 비용이 좀 부족하다. 땡땡이가 형님이 도와주길 바라는 것 같다. 형님이 사업도 잘 되고 하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 하는데 좀 보태 주셨으면 한다. 땡땡이가 이런 얘기 잘 못하는 성격 이라 고민하다가 내가 대신 말하는 것이다. 이랬다고 합니다. 남친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상상이 오빠에게 돈을 송금받고 저를 여러 번 만나면서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더라구요. 저도 알고 있을 오빠가 돈을 보냈다는데 어찌 된 일이냐구요. 남친은 오빠가 결혼 비용 보태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대답 하더군요. 내가 들은 얘기와는 다르다고 했더니 뭐가 다르냐 길래 내 핑계를 대면서 돈을 보내달라 하지 않았냐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결혼 비용 보태 준다면 나한테 돈을 주겠지 왜 너한테 주겠냐 했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어쨌든 오빠에게 받은 돈은 우리의 돈이 된 것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구요. 내가 원치 않는 건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오빠에게 나를 들먹이며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고 했더니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티격태격하다가 헤어져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남친이 사기꾼 같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과정은 상관없고 결과적으로 돈을 얻어냈으니 된 것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나한테까지 이런 비슷한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다시 만나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헤어질 생각으로 남친을 다시 만났어요. 상견례까지 했고 결혼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결혼하면 안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나서 오빠 돈 얘기를 했는데 남친은 같은 얘기뿐 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이 생긴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더라구요. 그래서 남친에게 니가 우리 오빠에게 내 핑계를 내면서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원하던 바 아니냐 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아니라고 했죠. 부족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하길 원했다고 했더니 그래서 5천이 더 생겼는데 안 좋냐 고 묻더라구요. 불편하기만 하다고 했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남친의 말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됐네요. 남친에게 막 쏘아붙였어요. 내가 정당하게 받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받고 좋아하면 그게 비정상 아니냐 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 오빠한테 내가 원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으니 그건 사기라고 했죠. 남친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본인을 사기꾼 취급했다고 기분 나빠 하더군요.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오빠가 너의 거짓말에 속은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혼쾌히 너에게 주었을지 물어보자 했습니다. 만약 오빠가 상관없다면 나도 아무 말 안 하겠다고 했죠. 남친과 티격태격 하고 있는 중에 오빠가 왔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오빠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친에게 돈을 주었을 것 같냐 고요? 오빠는 대번에 남친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사기꾼 새끼라고 하면서 동생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었겠냐 고 나는 내 동생이 원하는 것인 줄 알고 돈을 준 것 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동생 결혼 했는데 형님이 그 정도는 보태 줄 여력이 되지 않냐 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 돈 당장 오빠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사기꾼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결혼도 없던 것으로 할 것 이라고 말했어요. 오빠도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냐 하면서 쌍욕을 퍼부었어요. 너 나한테 사기친 것은 돈을 돌려주든 안 돌려주든 상관없이 신고를 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이게 뭐가 사기냐 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아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빠는 저에게 가자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빠 하는 말이 자기가 사기를 친 건지도 모르는 놈인걸 너는 몰랐냐 고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더니 오빠는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행여라도 그 자식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집에 데려다 주고 갔어요. 남친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알겠다고 하더군요. 잘못에 대한 용서는 진작에 구했어야 했고 이제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기를 치는 남자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냐고 오빠가 신고한다고 했으니 경찰 조사나 잘 받으라고 했죠. 자기가 뭔 사기를 친거냐고 묻더군요. 오빠가 너랑 통화한 내용 다 녹음했다. 통화 내용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며 돈을 요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는 사기꾼 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암튼 경찰 조사를 받아보고 본인이 뭔 사기를 쳤는지 알아보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남친 어머님이 전화를 하더군요. 받아보니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뭘 그런 정도를 가지고 파워까지 하냐며 남친이 오빠에게 돈을 돌려드리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 숨 고르기 하면서 막말을 참고 있었는데 남친을 사기로 신고 한다고 했으니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남친의 행동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뭘 경찰까지 가냐고 하길래 본인이 사기꾼 인지도 모르니 또 어떤 사기를 치고 다니겠냐고 이번 기회에 본인이 사기를 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다시는 비슷한 일을 안 저지를 것 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남남이니 저에게 전화 그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남친이 이런 사람인 것을 몰랐다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 입니다. 황당하게도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 이었으니 정말 큰일 날 뻔 했다는 생각 뿐이네요. 오빠에게 전화해서 제 핑계를 내며 몰래 돈을 받아서 어쩌려고 했는지 이해도 가지 않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도 참 화가 납니다. 돈이 생기면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좋은 거라는 남친의 말도 참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친은 오빠에게 돈을 안 돌려 주었어요. 오빠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남친이 모은 돈 1억이 든 통장도 어떤 식으로 모은 돈 인지 남친이 했던 말들도 다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머릿속이 참 복잡합니다. 부모님은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잊으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네요. 물론 남친과 다시 제외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행동을 남친이 했지만 오랜 연애 기간 때문인지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죠? 이렇게 글로나마 마음을 정리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을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남편을 호출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디찬 사이다를 큰 잔으로 한 잔 원샷 하고 목 따가움 과 함께 밀려오는 청량감을 즐기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고요. 신랑은 40대 초반이에요. 아이 둘이 있고요. 신랑은 이영재 중 마지입니다. 홀어머니 신데 결혼 전에는 그냥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어른에게 순수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해서 젊으셨을 때 참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와 차로 50분 정도 거리에 삽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 댁에서 차로 1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살고요. 어머님이 시동생네 집에 갈 때 걸어가신다고 하실 정도로 가까이 살아요. 어머님 연세는 65세입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보다 두 살 어린데 혼자서 운전해서 잘 다니고 은행일도 혼자서 잘 봐요. 다만 친정엄마는 자식들 만났을 때 친구분이 스마트폰에 어떤 어플을 사용하던데 그 어플 좀 깔아주고 사용법을 알려달라 하시곤 합니다. 가끔은 빨리 사용해보고 싶어서 애가 탈 정도의 어플이 생기면 저희 집에 찾아와요. 그럼 제가 그 어플 깔아주고 사용법 알려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면허도 없으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허가 있냐 없냐 운전을 하냐 못하냐 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이동해도 될 만한 상황에서도 꼭 아들을 불러서 기사 노릇을 시켜요. 남편 퇴근 시간이 보통 8시쯤인데 평일 저녁에 어디 가실 일이 있으면 남편을 불러서 모시고 다니게 합니다. 그럼 남편은 회사 사정상 안되는 날 빼고는 거의 조기 퇴근을 해서 어머님 기사 노릇을 해요. 시어머니 형편 넉넉하세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시작해서 아직까지 못 갚은 대출도 있고 현재는 아이들이 어려서 신랑 외버리로 살고 있어요. 어머님은 저희보다 형편이 훨씬 넉넉한 상황입니다. 아들이 신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까이 사는 시동생 도 있는데 시동생 에게는 그런 기사 노릇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동생 은 어머님의 이런 요구를 거절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희 남편이 워낙 기사 노릇을 충실히 해서 그런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은행도 가실 줄 모르세요? 가르쳐 주는데 한참 걸리긴 했지만 친정 엄마는 모바일 뱅킹도 할 줄 아는데 시어머니는 모바일 뱅킹은 고사하고 통장 정리나 입출금을 하실 일이 생겨서 은행에 갈 일이 생기면 남편을 부릅니다. 주말에 은행이 문을 열지 않으니 주중에 남편이 점심시간에 어머님 은행 일을 봐드려요. 돈은 좀 벌긴 하지만 몸 쓰는 일 하는 남편이 그렇게 어머님께 전달하게 해요. 평소에 남편과 어머니가 통화를 안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일로는 남편과 자주 통화를 하시면서 뭔가 시킬 일이 생기면 꼭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지 저는 결혼한 후로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면 앞자리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어머님과 함께 차에 타는 경우가 아니어도 베이비 시트를 뒷좌석 설치를 해서 제가 뒷좌석 에서 아이 돌보며 타기는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차에 탈 때에도 어머니는 얼른 차로 가서 조수석 문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렸다가 앞자리를 차지하셨죠. 그리고 멀리 가는 경우에 앞자리에서 운전하는 남편에게 오징어나 과자 같은 것을 그렇게 입에 넣어주시더라구요. 솔직히 말해서 내 남편 옆자리 뺏긴 것도 질투가 나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남편의 입에 뭔가를 그렇게 넣어주고 있으니 왠지 저를 일부러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봐라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이건가요 정말 이런 상황인데 합가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아직 젊으시니 나중에 힘 떨어지고 노쇠하시면 그때나 합가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가 되면 아이들도 장성해서 손 가는 것도 없을 나이가 될 거구요. 근데 남편은 저에게 합가 얘기를 할 때 하는 말이 어머님과 함께 살면 아이들도 봐주고 살림도 해주실 텐데 그럼 제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좋지 않겠냐 는 식으로 말해요. 애볼레 밤멜레 하면 밤멘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남편 말대로만 되면 저도 좋겠죠. 남편에게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온 어머님과 합가에서 살면 어머님의 도움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존적이고 대전만 받으려고 하는 어머님이신데 이런 분과 합가에서 살면서 제가 직장을 나가면 아이들은 방치될 것 같구요. 살림은 직장 다녀와서 제가 다 해야 할 것 같구요. 거기에 어머님의 시중도 들어야 할 것 이고 잔소리는 덤으로 제가 다 감내해야 할 것 같은 생각만 들어요. 결혼 초에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많이도 싸웠습니다. 저도 신랑도 자존심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어머님이 남편에게 딸처럼 의존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시동생처럼 어머님과 거리를 두고 자기 와이프와 아이들을 챙기는 것을 남편이 왜 못하는지도 이해가 안갔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들 아까워서 아들 피곤할 까봐 될 수 있으면 아들 안 부르려고 하는데 남편은 엄마복도 없어서 불쌍하다고요. 제 말에 반박은 하지 못했는데 그 후로도 바뀐 것은 없었어요. 계속 어머님과 이런 일로 스트레스가 쌓여가니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전화를 안 받기도 해봤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 마누라 내 전화 안 받더라 하나봐요. 그럼 남편은 저에게 바로 전화해서 무슨 일 있냐고 했어요. 어머님 전화를 받지 않으면 5분도 되지 않아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니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렇게 남편을 부려먹으면서도 저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는 것은 엄청 못 견뎌 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친정에 가느라 남편이 운전하는 것 같은 일이요. 그걸 왜 친정에 가면 남편이 심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남편 엄청 대접받고 편하게 있다가 오거든요. 친정에 함께 갔다 오면 남편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장모님이 자기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냥 아들이 본인을 위해서만 고생을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같습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효자 남편이 결혼 7년 만에 드디어 반기를 든 사건이 생겼어요. 작년부터 어머님이 남편 기사노릇 시키려고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남편 피곤해 하는 거 안쓰러워서 전달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저에게 얘기를 하라고 고집을 부리셨지만 저는 끝까지 못한다고 했어요. 몇 번 그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직접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남편이 시어머니 기사노릇이나 은행일 같은 잡일을 해드리고 오면 고생했다고 안쓰러워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짜증나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오히려 당신 어머니인데 힘들어도 당연히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꾸니 남편이 조금씩 불만 섞인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웃겼어요. 저도 이기적이긴 하네요.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는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어머님에게 남편이 불려가면 짜증이 나고 했던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니까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드니 말이에요. 남편이 효자노릇을 하는 것을 방관하면서 불평하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당신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일 시키겠냐고 하며 어머님의 비서노릇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합가 얘기가 나오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말하고 말 돌려버렸어요. 시어머니 전화를 괜히 안 받기도 하고 통화 중에 바쁘다고 핑계대고 끊어버리고 하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 욕을 하며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도 점점 심해지셨나봐요. 어머님 전화를 받고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하면 저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겠다고 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며느리라 어머님을 잘 생각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아들인 당신이 더 잘 해드리라고 얘기했어요. 두 달 전쯤에 드디어 효자 남편이 폭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날 남편이 야근을 하고 밤늦게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7시에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날 점심에 잔치에 가셔야 한다고 오전 중으로 남편을 오라는 전화 였습니다. 그날이 주말이고 신랑이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날 이었거든요. 전날 야근도 했고 해서 늦잠 좀 자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에 남편도 짜증이 났나 보죠. 어머님과 통화를 할 때는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더니만 전화를 끊을 때 아이씨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신랑의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어머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신랑에게 바로 전화를 하셔서는 울고 불고 별 난리를 다치셨어요. 남편도 이제는 못 참겠다 싶었는지 어머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기가 무슨 엄마 몸종이냐 고 하더라고요. 점심 때 가는 거면 9시쯤 전화를 해도 될 것을 쉬는 날에 꼭 이렇게 꼭 두 새벽 부터 전화를 해서 자기를 깨워야 하냐고 하며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과 전화를 끊고는 남편이 안되겠다며 어머님 댁에 다녀온다고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어머님이 당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데 어머님 속상하게 그렇게 하면 되겠냐 구요? 시동생이 가까이 살긴 하지만 시동생이 당신처럼 효자도 아니고 동서 성격으로 봤을 때 시동생이 당신처럼 어머님에게 불려다닌다면 이혼하면 이혼했지 참고는 안 살 사람 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착하고 효자라서 어머님이 의지하시는 건데 당신마저 이러면 어머님은 누구를 불러서 일을 시키겠냐 구요?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머님 댁으로 고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모셔다드리고 온 것이냐고 했더니 택시 태워서 보내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비는 드렸냐고 하며 어머님은 아들 기사로 불러서 다니시며 남들에게 으쓱해서 뿌듯해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택시를 태워서 보내도 되는 거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몰라 이러더라구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머님께 가서 이제 어디 가실 일 있으시면 자기 부르지 말고 택시 타고 다니시라고 했다는 거 있죠?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평일에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시간 있을 때 어머님께 가서 은행일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래요? 어머님이 연세도 있고 해서 그런 새로운 일 배우시기 힘드실 텐데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어머님이 젊지 뭐가 연세가 맞냐고 저에게 버럭 하더라구요? 속으로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어머님 하실 일 다 해줘서 큰 악으로 사시는 분이신데 진짜로 그렇게 할 거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며 자기는 일하느라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고 화를 내더라구요? 그런 그런 자기에게 그렇게 사소한 일로 어머님이 부르는데 자기가 화가 안 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더 얘기하면 저한테도 불똥이 튈 것 같아서 알겠다고 어머님 은행일 보시는 거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쓸데없는 일로 또 부르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씩씩대더군요. 주중에 제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남편이 은행일 보는 거 알려드리라고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됐다 내가 알아서 이러면서 엄청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친구분에게 은행일 보는 거 물어봐 가며 배우셨나봐요.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남편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뜸해져서 제가 오히려 궁금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릴 정도예요. 갑작스런 변화에 저도 한동안 좀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 편안합니다. 제가 모자간을 이간질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저 잘못한 거 없는 거 맞죠? 이번 사연은 장난만 위하며 재산까지 모두 준 어머니가 딸인 쓰니님에게 본인을 모시라고 한 것에 대해 오빠 부부와 어머니에게 할 말 다하고 단호하게 잘라버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유부녀입니다. 중학생 아들 하나 있고요. 남편 외버리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틈틈이 아이 학교에 있을 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너무 고민이 되는 일이 있어서예요. 제가 한 행동이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읽어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내공을 좀 나눠받고 싶습니다. 신랑은 평범한 직장입니다. 식품회사 영업직인데 기본급 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벌이는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랑은 고생이 많죠. 신랑이 말은 안 해도 거래처 사람들 비위 맞추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지방에 있는 거래처에 다녀오는 경우에는 밤늦게 귀가하는 날도 많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일하며 쉬는 날에는 아이와 잘 놀아주고 친정에도 잘해서 저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오빠가 엄마를 더 이상 못 모시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저는 2남 1녀로 오빠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은 재산이 꽤나 있었는데 저 결혼할 때 혼수정도 해주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이 살던 집을 물려받았고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집도 새로 지어주시고 오빠네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빠는 그 집 외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도 물려받았습니다. 제 남동생은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에 저는 별 불만 없이 살아왔습니다. 워낙에 어려서부터 남존녀비 의식이 강한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성실하고 아이 하나 키우며 어느 정도 저축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윗세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세대만 해도 어릴 때 저처럼 남자 형제만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예쁨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딸이 부모님에게 예쁨을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생소하기만 했었는데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밥을 차려주고 오빠나 남동생은 밤에 학원에서 돌아오면 계란후라이라도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에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오빠와 싸우면 엄마는 2년이 어딜 오빠한테 덤벼! 하며 저만 혼냈었고 동생과 제가 싸우면 2년이 동생한테 하는 짓 좀 봐! 하며 저를 혼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오빠는 자기 처자식만 아는 사람이어서 그리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매형인 신랑과 많이 친해서 지금도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오빠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긴 하지만 부모님은 장남이 공부도 잘하니 늘 장남장남 하면서 사셨습니다. 오빠는 인서울 4년제 중에서도 스카이 바로 아르 학교를 나왔고 졸업 후에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 오빠는 항상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동생도 아들이고 막내라 어느 정도 예쁨은 받고 자랐지만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오빠 차지였습니다. 이런 사형글들을 보면 명절에 시댁에 가기 싫다거나 친정에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하소형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글들이 실상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댁에서만 명절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만 있는 집에 명랑식식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모든 것을 제 위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시동생도 형수인 저를 많이 존중해 주는 사람이고요. 그에 비해 친정에 가면 엄마는 장남인 오빠와 장손인 조카 자랑만 합니다. 조카가 영재 교육을 받는다며 무슨 천재인 듯이 말하고 오빠는 무슨 큰 기업 회장님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놀러나 다니며 호텔 커피숍에서 아이 친구 엄마들이랑 사진을 찍어 SNS에 자랑글 올리는 새언니가 미워도 제가 뭐라고 하면 남들이 질투나서 제가 그런다고 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서 새언니에게 뭐라고 하면 엄마는 저에게 난리를 칠 것이 분명했고요. 엄마가 오빠를 그렇게 키웠고 새언니를 그렇게 길뜨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장남장남 하는 것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조카들은 오냐오냐 하며 뭘 해도 예쁘다 하면서 외손주인 우리 아이에게는 예쁘다 소리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남편도 서운했는지 저에게 친정엄마가 좀 너무하신다는 식으로 빙빙 돌려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적응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사건이 하나 생기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투자를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니 무슨 선물 옥션인가에도 넣었던 돈이 꽤 큰 돈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투자 실패로 본 손실이 동생 말로는 몇억 단위가 아니라 2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살던 집을 팔고 빌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께 오빠가 물려받은 아파트도 처분했다는 얘기도 들렸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는 착하기만 한 신랑이 오빠네를 도와주자고 나서려고 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지금 자기가 오빠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를 나중에 원망하지 않겠냐고 저에게 물어봤는데요. 저는 신랑에게 우리 집은 신랑네 집처럼 자식들 차별 없이 사랑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냐며 나 몰래 오빠네 도와주면 오히려 신랑에게 크게 실망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오빠네 부부가 사내만에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택 같은 집에서 살면서 럭셔리하게 살던 새언니가 허름한 빌라에서 아이들과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여지껏 사치하던 것들도 올스톱이 되었을 테니 삶의 낙이 사라진 거겠죠.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이제 와서 고행길에 들어갈 것 같으니 혼자 발을 빼겠다는 새언니가 얄밉긴 했지만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터라 그리 많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말에 말도 없이 오빠와 새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오빠가 하는 말이 자기네 집이 좁아서 엄마를 모시고 있기가 힘드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동생네는 애가 어려서 엄마를 모시고 살기 힘들다면서요. 오빠와 새언니는 딸도 자식인데 우리 집은 아이도 다 컸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오빠와 새언니에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억누름으로 어릴 적부터 자기에게 귀 한 번 펴지 못한 제가 대번에 그렇게 나오니 오빠는 놀란 눈치더군요. 엄마는 저에게 인연저년 하면서 딸이라는 년이 엄마를 모시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며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야멸치게 엄마 모시는 것을 거절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들만 알고 딸은 아빠가 들여온 자식처럼 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빠에게 유산도 다 주었고 볼 때마다 장남장남하며 오빠와 새언니를 싸고 돌았으니 오빠에게 끝까지 의지하시라고 했습니다. 새언니가 저에게 이래서 울더니 울면서 이런 취급 받으면서는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울고 있는 새언니에게 언니가 언제 내 말을 빗등으로나 들었냐고 했습니다. 내 핑계대는 것은 다 개소리고 이제 오빠가 어려워졌으니 하는 소리인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해도 오빠에게 받을 거 별로 없으니 이혼하는 것이랑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랑 뭐가 언니에게 이득이 되는지 잘 따져보고 마음대로 처신하라고 했습니다. 곧 이혼한다 해도 언니가 충분히 그렇게 배음망덕할 사람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니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좋게 좋게 당분간만이라도 엄마를 모시고 있자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인데 신랑이 이렇게 나오니 말만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은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약해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신랑에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분가에서 살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시부모님도 연로하시게 되고 우리가 시댁에서는 장남 부부라서 시부모님도 모셔야 한다고 말했고요. 엄마가 장남장남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시부모님도 장남인 신랑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 텐데 난 어려서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안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마를 모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오빠네와 엄마는 한숨을 쉬며 일어서더군요. 조심히 가시라고 했습니다. 오빠네가 좀 어려워졌다고 해도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엄마가 기운이 떨어지니까 오빠와 새언니에게 쓸모가 없어진 거겠죠. 오빠네의 행동은 정말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요? 오빠네가 엄마와 돌아가고 동생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에게 오빠네가 엄마를 떠넘기려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웃으면서 이미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엄마를 모셨다가는 자기는 바로 이혼당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동생이 하는 말이 단호하게 자른 거 잘했다고 하며 나중에 오빠네가 정엄마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자기라도 모실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신없이 며칠이 지났네요. 엄마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려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작 오빠를 제가 쏘아붙였어야 했는데 어려서부터 엄마의 귀에 눌려 자라서 그런지 새언니에게만 쏘아붙인 것에도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보다는 훨씬 덜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은 차별했어도 친손주, 외손주를 차별하시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이번 사연은 꼰대 짓을 하던 신우 부부에게 스니님 부부가 참다 못해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이 둘 키우는 여자입니다. 신우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분들의 글을 본 적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참다 참다 안 되겠어서 그냥 제 성질대로 했습니다. 댓글들의 말대로 나이가 벼슬도 아니고요. 시자도 또한 벼슬 아니잖아요. 제 남편은 저보다 두 살 많아요. 남편이 늦둥이 막내라서 큰신우는 50대 초반인데요. 큰신우는 저희 친정엄마보다 한참 어린데 뭐 그렇게 권위의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경우가 한둘이 아니었네요. 저는 1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 생신에 참석을 했는데요. 생신은 지방에 있는 시댁에서 했어요. 그때가 여름 장마철이었거든요. 비가 며칠 동안 많이 온 터라 강변북로가 물이 차서 부분 통제가 될 정도였어요. 비가 많이 오고 시댁 식구들도 무슨 날에 옷을 그렇게 차려입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저와 남편도 옷을 편하게 입고 비가 많이 오니 슬리퍼를 신고 시댁에 갔어요. 가서 음식하며 그때는 아직 낯선 시댁 식구들과 인사도 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 시누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가봤더니 저에게 어딜 시댁에 양말을 안 신고 오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어리고 뭘 모를 때라 내내 하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버님 생신을 다 치르고 신랑과 집에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날 남편 형제들 누구도 양말을 신고 온 사람을 못 본 것이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 그날 시댁에 온 사람들 중에서 심해부들이나 구두를 신고 왔기 때문에 양말을 신고 온 정도였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시댁에 있을 때 양말을 안 신은 걸로 큰 시누에게 불려가서 지적받았다고요? 제 얘기를 듣고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날 시댁에 동서형님도 양말을 안 신고 왔고 다른 시누들도 다 양말을 안 신고 왔는데 처만 따로 조용히 불러서 지적을 한 큰 시누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누는 우리 남편에게 심해부를 깎듯이 모실 것을 강요해 왔어요. 남편이 심해부에 대해서 말할 때 왔다, 먹는다 이런 말을 사용하면 난리가 나요.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는 매형에게 오셨다, 잡수신다 이런 극존칭을 쓰라고 해요. 남편이 누구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누가 심해부에 대해 극존칭을 쓸 것을 강요하는 것을 남편이 못 들은 척하고 원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시누는 심해부에 대한 극존칭을 강요하다가 남편이 안 들으니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도 저희 부부가 어릴 때라서 반발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밖에 못했네요. 큰 시누는 아들 둘이 있는데요. 시누 큰 아들이 남편과 10살 차이가 나요. 시누 둘째 아들은 그보다 2살 어리고요.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시누는 아들들을 안 부르고 남편을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며 일을 시켜요. 예를 들면 상 들여가는 것이나 내오는 것 같은 남자들이 하는 일 있잖아요. 본인 아들들도 장성을 해서 제가 처음 봤을 때 둘 다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럼 남자가 할 힘 좀 쓰는 일들은 아들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도 본인 아들들은 아까운지 동생인 남편을 시키더라고요. 남편도 조카들이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부터 이런 점이 불만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런 것을 고치지를 않더라고요. 큰 시누에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시누에는 3년간 외국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심해부가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남편말로는 남편이 대학 때부터 심해부가 남편을 위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줬대요. 근데 그 조언이라는 것도 매번 술을 먹고 하는 말들이라서 그냥 자기 자랑 같은 것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큰 시누는 심해부가 그렇게 남편에게 술 추정을 한 것을 가지고 처남을 위해 매형이 큰일을 한 것처럼 말할 때가 많아요. 큰 시누의 말을 듣고 있으면 심해부가 무슨 큰 기업 회장님인 것처럼 성공한 인생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심해부 그냥 대기업 다녀요? 말 그대로 그냥 대기업이요? S그룹 같은 대기업 말고요. 심해부가 그런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없는 집에서 자라서 신혼집은 저희 시부모님이 해주셨대요. 근데 신후부부는 뭐 그렇게 자기들이 저희 시댁을 위해서 큰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큰 시누네가 중국에 있는 동안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었던 조카들을 데려다 저희가 밥도 자주 먹이고 그랬어요. 용돈도 가끔 주고요. 사실 웃긴 게 남편은 그렇게 큰 시누를 싫어하면서도 조카들이라면 껌뻑 죽어요. 저도 큰 시누의 아들들이 좀 눈치는 없지만 순하고 착해서 귀엽긴 해요. 큰 시누 같은 자기 말이 곧 법인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 조카들이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큰 시누 부부가 중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며칠 있다가 다시 중국에 갔는데요. 그 며칠 동안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기네가 외국에 있다가 왔는데 안부전화 한 번 안 했다는 걸로 매번 화를 냈어요. 남편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전화해서 화를 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네 부부가 외국에서 왔는데 안부전화하는 동생들이 하나도 없다고 자기가 앞으로 동생들에게 도리를 가르쳐야겠다면서 저에게 전화로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요. 막상 다른 형제들에게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막내라 우리 내외만 만만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 없는 사이에 자기 자식들 그렇게 챙겨준 저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할 줄도 모르면서 정말 남편에게 말을 한 적은 없는데 큰 시누네가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에는 사실 시부모님도 책임이 저는 꽤 크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딸들보다는 아들을 위해 사시는 분들이긴 한데요. 시누가 하는 행동에 제재를 전혀 가하지 않으셨어요. 시누가 저희에게 꼬투리를 잡고 하는 행동을 하고는 남편이 고분고분하게 따라주지 않으면 시누는 시부모님께 전화로 고자질을 했어요. 그럼 저희가 시댁에 갔을 때 남편에게 왜 누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며 한 소리 하시고요. 그럼 남편은 상식적으로 그런 꼬투리를 잡는 게 말이 되냐고 시부모님께 따지면 누나가 말하면 그냥 따라주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었어요. 뭐라고 하실 때도 막내라고 위해주며 키웠더니 남편이 누나 말을 안 듣는다는 식으로 말하셨거든요. 이건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시누가 남편에게 말이 되는 걸로 트집을 잡아야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시누의 고자질로 혼나다가 우리 아이들도 보고 있는 데서 가슴을 치며 운 적도 있었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면서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남편은 고생 많이 하시며 사시다가 지금은 자식들만 생각하며 사시는 부모님이라고 완전 강하게 말씀드리진 못했었어요. 그리고 남편 형제들 중에서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집 한 채씩 해줬어요. 아들들에게는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고 땅도 증여해 주었고요. 그것에 대해 큰신훈의 부부는 불만이 있어서 남동생들에게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 난리를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께 잘하지 않는다고 큰신훈가 말하면서 그럴 거면 그 땅 나눠주지 하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말고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냥 남편과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자기가 왕이에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무슨 큰어른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요. 얼마 전 명절에 시부모님 댁에서 식구들 다들 모였는데요. 그 며칠 전부터 남편이 저에게 이번 명절엔 가만 안 있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뭔 소리냐고 했더니 명절에 시누가 자기에게 뭔 소리만 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여지껏 시누가 한 것들을 다 터뜨려 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겁도 나고 해서 그냥 우리가 참고 살자고 하고 앞으로 명절때나 경주사 아니면 볼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가끔 혼자 있을 때나 운전하고 있을 때 시누가 자기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 혼잣말로 욕을 하고 그런다면서 이거 시원하게 터뜨리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시누랑은 무슨 일 있을 때라도 보게 될 사람인데 그때마다 시누가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걱정이 되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요. 근데 사실 저도 시누를 생각하면서 말대답을 혼잣말로 하는 남편과 비슷한 증상이 있긴 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그런 증상이 꽤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저도 전처럼 남편을 말리지 않고 남편의 편에서 얘기해 주겠다고 했어요. 설날이 되어서 시댁 식구들이 시댁에 다 모여 있을 때였어요. 둘째 시누네 아들이 곧 입대를 한다고 다들 잘 다녀오라며 얘기를 하는데 큰 시매부가 갑자기 남자라면 다 다녀오는 것인데 뭘 그리 호들갑이냐고 말하더군요. 남자는 일생이 전투라면서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래 사람들 관리하느라고 힘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시매부의 얘기 중에 애가 군대를 간다는데 잘 다녀오라고 하면 될 것을 거기다가 대고 무슨 자기 회사 일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을 얘기하냐고 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남편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속이 말이 아닌 건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누가 나서서는 윗사람이 말하는데 그렇게 끼어들며 말하는 게 아니라며 남편과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의 그 말에 남편이 매형이 애 군대 간다는데 눈치 없이 꼰대 같은 소리 하니까 그렇지 저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사회생활에서 남들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니겠어? 라고 했거든요. 시누는 나이차이 많이 나는 매형에게 그렇게 버릇없게 말했다고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누에게 남편 한 얘기가 틀린 게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매부가 저렇게 대화 흐름에 맞지도 않는 말씀 자주 하시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시누는 제 말에 어른한테 하는 말버릇 좀 보라며 난리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시누에게 어른은 무슨 어른이냐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보고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인 것 같냐고 했습니다. 시누와 시매부는 저희 부부가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좀 놀랐나 봐요. 놀란 표정으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시누에게 형제지간에 어른이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다 개소리지만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지 그게 강요로 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극존칭 같은 걸로 대접받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런 극존칭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가 안부 전화를 안 했다고 트집을 잡고 그랬었는데 무슨 되먹지 못한 씨애미 같은 짓을 하냐며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데 누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 말했습니다. 그 남편의 말에 이어서 제가 시누에게 그래도 땡땡이 아빠는 인격자예요 형님. 형님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시매부께서는 저렇게 꼰대 같은 말을 하는데도 다 큰 조카들을 보면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걸 보면 말이에요.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나한테는 잘하지 않아도 내 자식 예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 사람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형님 자식을 그렇게 예뻐하는 동생에게 늘 트집만 잡는 걸 보면 형님은 모성애도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소리를 지르며 욕을 시작하다군요. 불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열에 가까웠었는데요. 시매부는 그런 형님을 말리면서 착한 척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매부에게 가더니 말했어요. 매형! 왜 이제 와서 혼자 발 빼려고 해요? 누나 앞세워서 대접받으려고 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혼자 착한 척해요? 처가 덕에 살고 있으면 고마워할 것이지 왜 처남을 밟고 올라서고 싶어해요? 시골에서 거지꼴로 살았어서 돌이란 걸 못 보고 자라서 그런 건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누에게 앞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지랄거리거나 시부모님과 자기를 이간질 시키는 말로 부모님 속상하게 하면 큰눈하고 뭐고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누에게 그렇게 신같은 대접받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산신령으로 살지 왜 인간 세상에서 살아? 누나 내 부부 자격지심에 언제까지 모든 사람이 맞춰줘야 돼?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정상인으로 살 마음은 없어? 라고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큰 신우는 울며 불며 엄마 저 새끼가 나한테 말하는 거 봐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러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이 큰누나처럼 형제들 트집 잡아서 지랄하고 부모랑 자기 형제를 이간질 시키는 인간은 가만두면 안 돼요. 저게 다 다른 형제들 부모랑 이간질해서 뭔가 이득 보려는 게 있어서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신우가 울고 불고 심해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심해부에게 다가가더니 그러니까 왜 욕심을 부려 누나랑 결혼할 때만 해도 처가 재산 다 매연꺼가 될 줄 알았는데 장인장모 재산이 자꾸 처남들한테 가니까 속상했지 그래서 여태까지 마누라 들복 가서 그렇게 개 같은 짓거리 한 거지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기만 해봐 내가 10년을 참았어 이제 안 참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희 할 말 다 하고는 신우가 무슨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욕만 하면서 울부짖길래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편은 신우를 상대로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속 시원했는데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억눌리고 부모님과 사이도 멀어지고 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참 많이 참고 살았는데 이번 명절에 터뜨리기를 잘했나 봐요.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시부모님 마음대로 하신 건데 왜 그거에 불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큰 신우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아내를 앞세워서 자기의 한풀이를 하려고 하는 심해부도 이해가 안 가고요. 남들은 막내라서 예쁜 맘 받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렸을 때 잠깐이고 성장하면서 큰 신우에게 억눌려 살아온 남편이 많이 불쌍하네요. 이번 일로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한동안 시댁 식구들과 안 보고 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걸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남편이 그렇게 억눌려 살면서 참고 살면 우리 아이들도 부모인 우리 부부와 같은 대우받게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싫고요. 다른 형제들은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우리 남편에게 큰 신우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저도 남편과 함께 싸워주려고 해요. 시부모님이 속상해하시고 말고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신우에게 말하려고요. 두서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버릇없게 키워진 남동생을 남편이 두들겨 패주고 친정부모님도 응징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지방에 사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매번 사연글들을 눈팅만 하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친정에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입니다. 제 또래들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자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저는 딸이라고 엄마로부터 남동생과 끝없는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저는 구박과 멸시를 받고 자랐고 남동생은 엄마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라서 개막난이가 되었네요. 저에게는 이모가 5명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딸만 6을 낳으신 것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들에 대한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딸이라는 것을 듣고 외할머니와 엄마가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저를 미워했어요. 부모님이 처음에 워낙 없이 시작을 하셔서 그랬는지 저와 동생이 잠시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게도 저는 은근히 차별을 받았는데요. 맛있는 것은 모두 동생의 것이었고 저는 동생이 먹고 남은 것을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사촌언니가 저에게 준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항상 끼고 있다고 인형을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귓사대기를 때리고 남동생에게는 우리 아가 많이 놀랐지 하면서 안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살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그냥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냈었어요. 그러다가 7살 때 제가 받아쓰기를 제대로 못한다고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렸습니다.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에 멍이 여러 개 들었어요.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오신 아빠가 너무 놀라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엄마는 병원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그냥 놔두면 괜찮아진다고 저를 방치했습니다. 눈에 멍이 든 저에게 엄마와 남동생은 팬더라고 놀리며 같이 웃곤 했었습니다. 제가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유치원에 가서는 동생과 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하도록 시켰어요. 7살 때 유치원 선생님이 특이하게 남자분이셨는데 얼굴에 멍 자국에 의심이 가셨는지 저에게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계속 그러셔서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맞아서 생긴 멍 자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지 한동안 엄마에게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네요. 초등학생 때 동생과 길을 가다가 제가 넘어져서 바닥에 있던 뾰족한 돌의 무릎을 찍듯이 넘어져서 무릎이 깊게 파이면서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 채로 집으로 돌아갔더니 엄마는 동생을 그런 위험한 곳에 데리고 다녔다며 제 싸대기를 때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가서 꿰맸다면 살짝 꿰맨 자국이 남아있을 텐데 그러질 않아서 상처가 벌어져 흉터가 지금도 크고 굵게 남아있어요. 가족끼리 외식을 해도 고깃집에 가서 저에게는 앞접시에 고기 몇 점만 올려주고 더 먹고 싶어서 불판에 있는 고기에 젓가락을 대려고만 해도 엄마는 제 얼굴에 수저를 던졌어요. 언젠가부터는 엄마에게 맞을 때 저는 가만히 맞고 있었습니다. 울거나 아파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하면 더 심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엄마가 때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엄마에 대해 많이 수근거렸습니다. 친척들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제가 엄마에게 맞고 있을 때 엄마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몇 번 있었네요. 청소년기에 제가 조금 엇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저처럼 방황기가 있는 것은 아닐 테니 제 잘못도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편의점, PC방, 호프집 등 할 수 있는 알바는 다 했습니다. 그 돈도 동생에게 들어갈 돈이 모자라다며 엄마에게 많이 뺏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빨리 독립을 해서 살고 싶었던 차에 취업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반지와 월세빵을 얻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엄마는 저에게 줄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제가 모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돈을 꽤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잘 사시는 분들이라 저희에게 집도 해주셨습니다. 배움도 짧고 상처가 많아 상냥하게 굴지도 못하는 며느리인 저를 그저 챙겨주기만 하시려는 분들이 저의 시부모님이세요. 저희 엄마는 남동생이 결혼을 하려면 제가 많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자주 말을 합니다. 시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를 팔아서 동생의 결혼 자금을 주라고요? 동생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이 얘기를 신랑 집에서 알게 되면 얼마나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신랑에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돈돈거리는 엄마가 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 동생도 저에게 대놓고 그래요. 매형이 돈도 잘 벌고 매형 부모님이 돈 많으시면 자기에게 돈 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동생과 엄마가 저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니까 어느 날은 신랑이 다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신랑이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부부이니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해 주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한참 울다가 또 얘기하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신랑에게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도 신랑은 저에게 엄마와 동생에 대한 욕은 고사하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내 앞이라서 처가 식구들을 욕할 수 없다고 해도 신랑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 저는 신랑에게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신랑은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시부모님 댁에 영주에서 누가 한우를 보냈다고 하시면서 저희 먹으라고 그 한우를 보내주셨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친정에 가져가서 함께 먹자고 했어요. 저는 그런 비싸고 맛있는 고기가 엄마와 동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싫었지만 신랑은 그날 따라 막무가내로 친정에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먹자고 했습니다. 그 일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신랑과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엄마와 아빠만 있고 동생은 없었어요. 동생은 저녁 늦게나 온다고 하길래 어차피 고기가 많으니 우리끼리 먹고 남은 것은 냉장고에 두었다가 동생을 구워주라고 했어요. 고기를 구워서 부모님과 신랑과 먹고 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야 고기 먹지 말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스피커폰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옆에 사람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거 많이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먹으라고 했더니 저에게 먼저 구워 먹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금방 도착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서른 다 된 놈이 누나한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겠냐고 했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습니다. 남편도 다 듣고 친정 부모님도 다 들었어요. 엄마는 또 저에게 동생에게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해야겠냐고 화를 내셨고요. 엄마가 신랑 앞에서까지 저에게 욕을 하진 않아요. 그때부터 남편의 젓가락질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먹다 말고 그냥 집에 가자고 했더니 남편은 다 먹고 가자고 하더군요.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동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신랑은 신발을 벗고 있는 동생에게 다가가서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동생은 신발 놓는 곳으로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러더니 신랑은 동생을 깔고 앉아서 멱살을 잡고는 계속 싸대기를 때렸어요. 엄마와 저는 소리를 지르고 아빠도 놀라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동생을 패고 나더니 신랑이 웃으면서 엄마에게 처남이 누나에게 좀 버릇없게 굴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경찰을 부른다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신랑은 엄마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어려서부터 제가 엄마에게 맞고 괴롭힘 당한 것으로 엄마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다 지난 일을 신랑에게 제가 구자질을 해서는 이 사단이 났다고 저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더라고요. 신랑은 엄마에게 처남이 덜 맞아서 어머님이 그러나 보다며 옆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는 동생의 싸대기를 또 때렸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엄마에게 신랑은 한마디만 더 해보시라고 그러면 처남을 아주 아작을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이 처남에게 또 다가가니 엄마는 제발 그만하라고 알겠다고 다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신랑은 엄마에게 자기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고소하던 말던 우리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한 짓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어요. 신랑은 잘하면 벌금형을 받겠지만 엄마는 징역이 꽤 나올 테니 그리 알라고 말하고 집에서 나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진짜로 자기를 고소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가족이 없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생 효도받고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엄마, 아빠, 동생 전부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엄마는 저에게 계속 톡으로 신랑에게 잘 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익십 중이고요. 신랑과는 친정에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종종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뭘 주시고 그러는데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친정에 앞으로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알겠다고 하셨고요. 신랑이 동생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분이 다 풀릴 수는 없겠죠. 어릴 때부터 엄마와 동생에게 당한 것들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뱃속에 있는 아가를 위해서라도 친정과는 연을 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신랑과 시부모님, 뱃속의 아이만이 제 가족의 전부라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번 사연은 며느리 부려먹으며 괴롭히던 시모가 며느리에게 화해를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선배님들, 후배님들께 제 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고집과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셨나 봅니다. 5년여간을 2년을 끊고 살다가 이제 와서 저자세로 나오는 어머님이 같은 여자로서 좀 짠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이 풀리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저에게 무조건 잘못했다는 어머님에게 예전에 어머님과 같이 도끼 눈을 뜨고 그렇게 쏘아붙였는데 제 마음은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머님은 필요에 의해서 저에게 이처럼 저자세로 나오는 것인데 제가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또 바보 같은 짓을 하려는 것일까요? 판단이 서지를 않아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없이 다정다감하고 남자다운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누나가 둘이 있는 외아들이에요. 신우들이 무서워 보였었는데 신우들은 오히려 제 친언니들보다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상견례 때도 눈치 없이 자기 고집만 부리는 어머님을 말리던 신우들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 시댁은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거의 매일 시댁으로 오라고 하였고 저는 시댁에 가야만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임산부인 저에게 시댁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어머님은 옛날에는 애 낳기 며칠 전까지 밭일도 했었다고 하며 군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일을 시키면서 친정에서 살림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 당신이 직접 가르쳐야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생긴 것만 번지르르 하고 딸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키지 못한 사람 같더니 정말 그렇다며 친정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애 낳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임신기간에 낮잠을 그렇게 많이 잔다고 하던데 저는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 낮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님의 잔소리와 저와 친정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들으며 쌓인 스트레스로 시댁에서 제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는데 어지러워서 누운 채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떠지지를 않고 어지러운 와중에도 저는 우리 아이의 걱정만 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도 어머님은 한참 뒤에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저는 아이만 걱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 괜찮다고 하며 현재 유산기가 있으니 몸 조심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도 쉬고 잘 먹고 잘 자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한 것에 저는 너무 기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두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저를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은 남편에게 본인이 못할 일을 했냐며 큰소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만 갔습니다. 이 일 말고도 제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저를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외부 환경이 받쳐주지를 못하니 아이를 위해서 좋은 생각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매일 불려가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은 전화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제사가 있는데 제사 음식까지 거 얼마나 된다고 일하러 안 오냐. 며칠 뒤에 사촌 결혼식이 있는데 참석을 해라 등등 곧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만한 말씀들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첫째가 아들이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남편이 독자라서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던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자 저에게 요즘은 딸이 대세라던데 아들을 임신했다며 타박 아닌 타박을 하더니 둘째는 꼭 딸을 낳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그랬어요. 전에는 아들아들 하시더니 왜 마음이 바뀌셨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딴전을 피우시더라고요. 이때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주변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분이실 뿐 이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큰 소리가 나게 되면 뱃속의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귀로 듣고 항귀로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거슬려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니 되더군요. 제가 그렇게 어머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을 눈치를 채시고는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저에게 본인이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보자고 생각하며 계속 어머님의 그런 말들을 넘기고 넘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추석이었는데 그해 여름이 무지하게 더웠던지라 아이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어머님은 저에게 음식을 하러 언제 올 것이냐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 추석에는 아이가 어려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애가 3, 7일이 지났으면 된 거지 유난 떤다면서 저에게 도리도 안 한다고 엄청 화를 냈어요. 저도 어머님께 드디어 화를 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못 간다면 그런 줄 알고 계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이 맞냐고 했어요. 그냥 제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시라고 해버렸습니다. 어머님과 한바탕 하려고 일부러 좀 세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곧바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제가 어떤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잘못해왔는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넘어지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꼬투리 잡는 말들 다 받아치며 어머님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혀 잘못이 아니고 아주 잘한 행동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간중간 저도 어머님께 질세라 어머님이 잘못한 것들을 꼬투리 잡아 말씀드렸고요. 처음에는 제 잘못만 말씀하시던 어머님이 제가 어머님이 잘못한 것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면서 당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말씀 끝나기도 전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무조건 어머님이 잘못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랫사람과 평행한 위치에서 말싸움을 하면 더 화가 나는 쪽은 윗사람인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 않고 어머님을 계속 약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것도 얘기했지만 없는 얘기도 지어내서 누명도 씌워드렸어요. 어머님도 저에게 누명을 씌운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거짓말 말라고 하며 어머님을 억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날 어머님이 소리도 지르고 막말도 했지만 저도 함께 소리 지르며 맞섰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이렇게 못돼 먹은 건 네 부모는 아니? 그러길래 그럼 어머님 이렇게 못돼 먹은 거 왜 할머님이 하세요? 라고 진짜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더 이상 말해봐야 쇠기의 경읽기라며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아직 할 말이 많은데 왜 가시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잘못한 것들을 다 듣고 가시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못 들은 척을 하시며 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과 5년여간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날 남편에게도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되들었다는 말을 듣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와 관계가 좀 안 좋았었는데 시일이 좀 지나서 아이가 예쁜 짓도 하고 제가 아이 키우며 살림도 잘하고 그러니 남편도 제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나중에는 신혼 때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고 꼬투리 잡고 했던 것을 자기가 못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몰라서 못 그랬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나쁘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과 남남으로 지내왔다고 해도 아버님 장례식장에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장례식장에는 가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결혼할 무렵에도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다가 뿌려먹고 괜한 꼬투리 잡고 하던 것을 말려주지 않아 아버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버님은 제 손을 붙잡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부탁한다.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렇다. 나도 저 사람 성격을 바꿀 수가 없어서 평생을 참고 살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을 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아버님은 저를 그렇게 예뻐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덤덤하게 저를 대하셨죠. 사실 저희는 어머님 피해서 아버님 병실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은 아프신 와중에도 우리 큰아이를 보면 아유 우리 장손 왔네 하시며 큰 목소리로 반겨주셨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잘하지 않아도 내 아이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바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지를 이뻐하는 것을 아는지 큰아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그래서 아버님 병실에 자주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만 보내도 되었지만 아버님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나 하는 생각에 저도 늘 함께 아버님을 찾아뵈었던 것이었어요. 그랬던 아버님의 첫 제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버님 상을 치를 때도 어머님은 저에게 가시가 돋혀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 제사에 가기 싫었습니다. 남편과 가니 안 가니 하다가 아이가 가자고 해서 갔어요. 남편의 설득에 넘어간 것도 있었지만 아버님이 큰아이 예뻐해 주셨던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해서 갔습니다. 아버님 제사에 가기로 하고 남편에게 목박아 얘기했어요. 저는 아버님 봐서 제사에 참석만 할 거라고요. 그리고 제사에 갔는데 가서 보니 어머님은 제 눈치를 보는 것이 확연하게 제 눈에 보일 정도이고 이제 너라도 와라 하는 듯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너 와도 일 안 시킨다. 가까이 사는데 왕래 없이 사는 것이 답답하지 않겠니? 이제부터 왕래는 하고 살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라고 했는데 무조건 어머님이 잘못하셨대요. 제사에 갈 때만 해도 어머님이 또 이상한 말씀하시면 또 한바탕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사람 기운 빠지고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잠시 들었습니다. 근데 좀 있다던 생각이 지금은 어머님이 반성하는 듯 절절매지만 결국은 제사 지낼 며느리 필요하고 당신도 늙어가는데 아프면 수발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러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이제부터는 왕래를 하고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갑게 거절해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앞에서 이렇게 기죽은 척하고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해야 저를 부려먹을 수 있어서 이러시는 거죠? 나중에 어머님 수발이라도 제가 들어줄까 해서 이러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다가 또 어머님은 선을 넘으실 분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왕래 안 하는 거 하나도 안 답답해요. 저는 지금이 너무 편해요.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놀란 표정으로 있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어머님이 좀 가엾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가도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못된 행동과 말들이 떠오르면 그날 더 심하게 어머님에게 얘기할 걸 하고 후회도 하고요. 제 마음에 갈피가 잡히질 않네요. 어쨌든 어머님이 저에게 한 말과 행동에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요. 이런 말 몇 마디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평생을 연 끊고 살고 싶기도 해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많아 잠이 잘 안 오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재산에 욕심만 부리고 부모님에게는 불손하게 대하던 아주버님 부부를 참교육하고 시어머님을 모셔온 효부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들 하나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고 남편의 차분함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자상함과 보살핌으로 사랑을 받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쉬는 날 아이와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줍니다. 남편은 2남 1녀 중에 차남이고요. 남편이 배려심이 크고 자상함이 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결단력은 그 모양인지 정말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겠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버님 내서 어머님을 모셔왔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하고 있고 친정부모님도 저에게 무슨 죄를 다 뒤집어쓰려 하냐고 당장 되돌려 놓으라는 말도 많이 들었네요. 한 달이 지난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요. 남편은 지방에 농사짓는 집에서 차남으로 자랐습니다.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시고 아가씨가 한 명 있어요. 남편은 3남매 중에서 혼자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서울에서 취직을 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편 외벌이로 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장남인 아주버님네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아버님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아버님이 50대 후반 젊다면 젊은 나이부터 치매가 있으셨대요. 치매가 그렇게 심하신 것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가 좀 어두우시고 물건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하는 것을 잘 하시곤 하셨대요. 그리고 연세가 더 드시면서 아주 가끔은 마실 나가셨다가 길을 못 찾아서 동네 어르신이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주버님이 모시고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으셨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결혼 후에 시댁에 시부모님 찾아뵈면 엄청 반가워해 주셨고요. 아버님은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까지 1년 동안 시댁에 갔다가 많이 놀라운 모습을 보곤 했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인 아주버님이 아버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떠밀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지병으로 몸이 쇄약해진 상태에서 치매까지 겹쳐서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시긴 했어요. 큰 아들인 아주버님이 아버님의 소유로 되어 있던 어디 땅 판 돈을 아버님에게 주지 않았다던가 농지를 세주는 것을 도지라고 하나요? 누구에게 도지를 주고 받은 돈을 아주버님이 아버님에게 드리지 않았다던가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아버님이 종이에 적어 아주버님 들으라는 듯이 읽으면서 계시면 아주버님은 그 돈을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않았었냐고 아버님께 소리를 지르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시고요. 그럼 아주버님은 아버님에게 화를 내며 떠밀고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남편에게 아주버님은 치매 때문에 아버님이 그러시는 것을 가지고 아주버님은 왜 그렇게 흥분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젊을 때부터 돈 욕심이 많으셔서 아주버님에게 저런 얘기를 예전부터 종종 하셨었는데 치매에 걸리시고는 더 심해졌다고 남편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치매에 걸려서 운전한 정신이 아니신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처음 봤을 때부터 참 거만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시댁 재산 자랑부터 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의 말미에 가서는 장남인 본인이 부모님의 땅과 재산을 운영하고 있으니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말로 끝맺음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어리기도 했고 뭘 모르기도 했던 때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댁 재산에 대해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남편이 능력도 좋아서 먹고 살기 나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나중에 친정엄마에게 아주버님이 편찮으신 아버님에게 심하게 불손하게 대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부모 모시고 사느라 아주버님이 많이 힘드셔서 그렇게 했거니 하고 이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 거 아니면 그냥 못 본 채 하라고 친정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던 아버님이어서 아주버님이 그렇게 아버님에게 불손하게 대할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많이 슬펐어요. 자식들도 돈과 재산밖에 모르시던 분으로 아버님에 대해 평가를 했었는데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조문객으로 오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언뜻 들어보면 아버님은 돈 욕심이 많아서 인색하긴 하셨지만 꿈돈 빨리 갚고 받은 호의는 반드시 돌려주는 매사에 정확한 분이셨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진정으로 평가가 된다고 했나요? 여러 어르신들의 평가를 듣고 제가 예전부터 아버님을 높이 평가해왔던 것이 아버님이 저를 예뻐해 주신 것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아버님이 끔찍이도 사랑하시던 어머님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젊을 적부터 금실이 참 좋았다고 들어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전화 목소리에 예전만큼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한동안 걱정을 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면 아버님 돌아가셔서 그럴 거라며 좀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의 재산은 대부분 장남인 아주버님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작은 논 한 필지씩 받았고요. 부모님 모시고 살며 농사 지으며 살아온 장남이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남편 형제들 다들 별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시누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저도 별 불만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시댁에 가면 어머니께서 항상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으로 농사일도 그리 많이 안 하시고 약간은 공주처럼 살아오신 어머니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시골 노인분들 대부분 농안기에 노인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고 하시던데 어머니는 그런 노인정에도 거의 안 가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제가 뵐 때마다 노인정에 가셔서 친구도 사귀시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노인정에 음료수와 라면도 보내놓고 그랬는데 한두 번 가시더니 안 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버님만 그리워하며 사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언젠가부터 시댁에 가면 아주버님과 형님은 어머님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좀 화가 났지만 별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요. 어떤 때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머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뭘 어쩌겠냐는 말만 하더군요. 저희 아들은 할머니라면 정말 끔찍하게 생각해요. 가까이 살며 자주 만나는 외할머니도 저희 아들 꽤 예뻐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친할머니를 참 애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친할머니가 자기 예뻐한다고 매일 할머니와 통화를 할 정도로 할머니와 서로 항상 그리워하며 살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7살 때 한 번은 밤에 자기 전에 울면서 자기가 돈을 모아서 할머니 안마의자를 사드리겠다고 하며 한참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다가 잠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투정을 하나보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가끔 비슷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남편과 저는 우리 아이와 어머님이 전생의 부부였나 보다 하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어머님이 저희 아들을 많이 예뻐하시니까 우리 아이도 할머니를 그렇게 잘 따르는 것이겠죠. 한 달 전에 시댁에 갔습니다. 근래 들어서 아주버님과 형님이 어머님에게 불순하게 대하는 것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남편이 못하면 저라도 아주버님 부부에게 한 소리 할까 하고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시댁에 가서 있는데 형님은 어머님에게 매사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군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남편과 제가 보는 앞에서 이 정도면 우리 없을 때는 얼마나 더 심할까 해서 좀 화가 나더군요. 우리 아들도 저에게 조용히 와서 큰엄마 할머니한테 왜 저러냐고 하고요. 그렇게 화를 참고 있는데 어머님이 아주버님의 초등학교 5학년짜리 막내딸에게 물건을 너무 어지럽히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카가 어머니에게 아 이렇게 하든 말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주버님은 옆에 있으면서 본인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울면서 어머님에게 안겼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이성을 잃었나 봐요. 내 자식도 아닌 조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에게 이게 무슨 버릇 없는 짓이냐고요. 그리고 어머님에게 당장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주방에 있던 형님도 나와보고 아주버님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제가 소리 지르며 말했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치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불손하게 대하더니 홀로 남으신 어머님마저도 아주버님네가 얼마나 불손하게 대했으면 어린 조카까지도 할머니에게 젖다위로 하냐고요. 제가 이 집 딸도 아니고 며느리지만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형님은 저에게 동서가 모시고 살아봐. 모시고 살지도 않으면서 말이 많아. 이러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낳아주시고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많은 재산 남겨주신 부모님에게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머님 내가 모시고 갈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장 어머님 방에 가서 어머님 옷가지들만이라도 싸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남편에게 당장 가서 어머님 물건 챙겨오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를 잡아당겨서 할머님 어머님 방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옷과 물건들을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머님 보고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순순히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와서도 며칠 동안은 어머님이 적응하시기 힘들어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의외로 편안하게 저희 집에 계셨어요. 우리 아이도 할머니랑 함께 산다고 좋아하고요. 밤마다 자기가 할머니를 지켜주겠다고 꼭 어머님과 함께 잤어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온 후에 형님에게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어머님 모시고 살다가 힘들어도 다시 모셔다 놓지 말라더군요. 어머님 여기서 잘 지내고 계셔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전화를 하더니 형님은 저에게 어머님 재산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어머님한테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형님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님 뜻에 따를 거라고요. 그랬더니 형님은 저에게 어머님 재산이 탐나서 어머님을 모시고 간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형님이 정상적인 며느리라면 저에게 어머님 모시고 있기 힘들지 않냐는 말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재산 그런 거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님 재산 탐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했어요. 그걸 형님처럼 대놓고 욕심을 부리냐 욕심이 있어도 참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며 저희 집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어머니 서울 생활에 적응시키기도 바쁘니 이상한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왔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저에게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고 엄청 뭐라고 했어요. 며칠 있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라고 하고요. 그럼 엄마가 나중에 행여라도 오빠네한테 구박덩어리로 살고 있어도 내가 모른 척해야 하는 거냐고 했더니 더 이상 엄마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집과 친정이 가까워서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와서 어머님과 함께 밖에 나가시고 그래요. 두 분이 성격이 잘 맞는지 점점 친해지시는 것 같고요.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셔오기는 했지만 막상 적응을 잘 못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지금까지 다행히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러더군요. 형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불손한 말과 행동을 하고 사는지 몰라 항상 불안했어도 자기가 모셔올 수도 없어서 항상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제가 나서서 어머님을 모시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요. 며느리인 제가 그렇게 화가 나서 어머님을 모시고 올 정도인데 자식인 남편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저보다 컸겠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전보다 혈색도 좋아 보이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신 것 같아 저는 그것만 더 좋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자식들 위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사시며 자식들은 좋은 거 해주려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오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잘 모시려고요. 제 엄마는 아니지만 내 아이 할머니잖아요. 장남에게 몰빵해놓고 이제 와서 차남인 남편에게 요구하던 시모를 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형님이란 사람도 참 꼴좋게 되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남편은 막내 아들이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시댁은 항상 큰아들 우선입니다. 연애할 때도 관심 한 번 없다가 결혼한다고 상견례하기 전에 찾아뵙고자 전화드렸는데 시큰둥 뭘 오냐 알아서 드래라 결혼 준비할 때도 나는 돈 한 푼 없으니 그리 알아라 해놓고 시숙에게는 집이며 차며 형님 가방이며 옷이며 잔뜩 내 아들 내 아들 제 앞에서 큰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만 하시던 분입니다. 근 3년을 너무나도 다른 집 분위기 속에서 많이 속상했죠. 1년도 안 된 한참 신혼일 적에 신랑과 시숙 형님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보니 일찍이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시숙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 아들인데도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제사가 있는 날에도 형님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심할 적에도 참석 못하시고 중간중간 시댁 행사 있을 때도 손 한 번 벌려준 적이 없는 와중에도 혼자 말 한마디 못하고 준비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신랑만이 해줬던 서러운 날도 다 견뎌 가며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눈물 나네요. 최근에 시숙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형님도 마음고생 심할 텐데 위로차 문안인사를 갔었죠.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니라 병원에서 2주 정도만 치료받으면 퇴원할 것이라는 말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웃기게도 형님 내가 오자마자 자리 안고는 물 한 잔만 휴지 좀 뭐 좀 해줘 계속 시키네요. 가게 문 닫고 그 늦은 밤에도 병원 출석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도 참 가게 일하고 온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시키는 시어머니와 형님 너무 야속합니다. 저녁도 못 먹고 시숙 간병만 죽어라 했네요. 그걸 본 신랑이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그러더군요. 힘들지 미안하다 이런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이 많네 그냥 연 끊고 살까 어떻게 그러냐 가족인데 항상 재편되어주는 신랑 인형 끊자고 하는데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길 인형 끊자고 할 걸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 내가 눈이 돌아서 다 필요 없다 시댁 필요 없다 인형 끊자 했습니다. 우리 신랑 재산 한 푼 받지도 못했어요. 이미 결혼 전에 큰아들 대학이며 사업자금이며 결혼까지 더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대학도 홀로 아르바이트 해가며 겨우 졸업했죠. 그 등록금의 절반은 우리 친정에서 도와줬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분합니다. 시숙 사업이 말리고 시어머니 하던 가게는 옛날에 접었고 형님은 다니던 백화점 매장 정리하고 임신 쪽에만 신경 쓰는 상황 그런데 병원비를 나에게 청구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용돈 좀 올려달라는 형님 월 20만원 빼가면서 형님은 10만원도 안 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형님의 말에 저희 시댁 지원하는 것도 힘드네요. 저희 그만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마음 고생할 때 제 돈으로 혼자 음식 준비하고 시댁 명절 때마다 바라는 것도 많아 다 사드리고 바치고 깃바라지 한다고 1년 동안 천만원 넘게 까먹었네요. 그래도 제가 싫은 소리 했나요? 고생했다는 말 해준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비를 내라뇨. 병원에서는 어떠셨나요? 저 간병하라고 부르신 건가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열을 내며 말을 해? 그 많던 재산 받으시고 왜 자꾸 저희한테 손을 벌리세요? 그 재산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럼 형님은 그 재산으로 쓰신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쓰긴 썼는데 나는 얼마 안 되지.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병원비 대달라면 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태도로 나오니 할 말을 잃은 건가요? 그동안 저와 신랑을 호구로 봐온 거죠.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걸까요?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애기 낳고 키우려면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나 형님 댁 도와드리느라 저희도 빠듯해요. 게다가 재산은 다 시숙이 가져가서 저희 신랑 한 푼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세요? 힘들어요. 저흰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없는 것 같아 끊을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괜히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불안해서 바로 신랑에게 전화했죠. 마노라 장하다 라며 차라리 잘된 거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마음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에 엉엉 울고 신랑이 치킨 사와서 같이 맥주 한잔하고 또 울고 눈 퉁퉁 부어서 가게 문 열고 글을 쓰네요. 분하고 왜 화를 더 내지 못했을까 소리라도 더 지를 걸 하며 괜히 후회하고 왠지 오늘 시어머니와 결투가 예상됩니다. 보니까 남편은 왜 가만히 있냐는 댓글이 좀 있어서 변명할까 해요. 울 신랑은 거진 30년을 차별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관심받고 싶어서 정말 개구장의 짓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상도 많이 받아보고 칭찬도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뭐 항상 제자리 게다가 상견례 할 적에도 제 얼굴 안 보고 진행하려는 게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아들 결혼하는 게 우스워 보이면 나도 당신 우습게 보고 제사며 행사며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라도 안 갈 거라며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시댁 다 뒤집어 놓은 날 제가 멍청하게도 내가 잘하면 그래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까 조금만 참아 봐 내가 노력해 볼게 했었거든요. 부질없는 짓 제가 죄인입니다. 역시나 중간에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었어요. 똑순이한테 화냈담소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똑순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똑소리나게 한다나 형님이 시숙 병원비를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셔서 화 좀 냈습니다. 했더니 너가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족인데 지금 똑순이네 집 형편을 너도 알지 않느냐 애가 들어서야 집에 기운도 좋아지는 거요 횡설수설 너무 길어서 기억도 안 나네요. 가족인데 시숙한테만 재산 몰아주시더니 시숙 재산 많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야 없으니까 그러지 있으면 너희들한테 부탁하겄냐 충청도 뿐이셔서 사투리가 좀 있는데 대충 알아들은 내용만 적을게요 저희는 돈 한 푼 받아본 적도 없고요 힘들게 번 돈 그저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시는데 그게 당연한 건가요 어떻게 같은 아들을 차별두고 사세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랑한테는 얼마 안 된 시간이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속상하고 서러운데 신랑은 어떻겠어요 더 이상은 자원봉사 못하겠어요 나중에 시어머니 늙고 병들어도 찾지 마세요 저희 시댁행사 모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사시죠 니들이 쓰면 얼마나 썼다고 그러냐 1년에 천만원씩 지금까지 삼천만원가량 나갔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통장내역 쭉 뽑아다 드려요 얼마 되지도 않구만 전화로 얘기 그만하고 건너와라 직접 보고 얘기하자 아니요 저 얼굴 보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전화로 해요 삼천만원을 껌값으로 아시더군요 어머니는 저희 신랑의 희생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계시네요 참나 더위 먹었냐 아니요 뭔 일이냐 아니요 한 1분가량 정적 많이 서운하냐 네 큰애가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아무래도 작은애보다는 큰애가 더 정이 가는 법이다 너도 애 낳으면 알 거다 큰애한테 더 정이 많이 갔을 뿐이지 차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 지금 너랑도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 또 횡설수설 어머니 시댁 수발 드느라 모은 돈도 없어요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면서 저희 신랑 초중고 졸업사진도 없고 대학교는 왜 못 가고 재산은 왜 못 받고 왜 지금까지 혼자 따로 살았고 어머니 용돈부터 짜잘하게 들어가는 집안 행사 비용을 왜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재산 안 줘서 그 놈 삐졌냐 어머니 재산 안 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행동에서 저희가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차별한 적 없다니까 대략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더 길고 내용도 많은데 한 개네요 짜맞추긴 했는데 내용은 다 일치해요 뭐랄까 말이 조금 안 통하네요 처음 느꼈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긴 얘기 한 것도 처음 아무튼 저 마감도 해야 해서 오래 통화 못해요 오래 사세요 당분간은 뵙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애 낳고 슬슬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신랑 힘들게 번 돈 글이 다 쓰셔놓고 저희가 무슨 자판기예요 어디 큰아가 애도 안 들어선 마당에 너가 애를 낳겠다고 버릇 없이 이런 식의 대화가 끊임없이 두 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퇴근해야 한다고 하니 오라는 거 안 간다고 더 속 터져서 배터리도 없다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온 형님 문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열을 내며 말하니 정말 황당하네 나 임신 안 된다고 깔보는 거야 뭐야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 돈 몇 푸나 도와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냥 병원비 내고 쉽게 가자 나 많이 힘들어 알잖아 문자 봐놓고 왜 답장을 안 해 나 안 보고 살 거야 답장 좀 할래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왠지 모르게 승리감을 느끼네요 어제 신랑과 오징어 씹으면서 시댁도 같이 씹어줬더니 마침 기분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한번 속도 털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욕도 퍼붓고 소리 지르고도 싶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고 목소리까지 떨려서 그리고 시숙과 형님이 오늘 저희 집 찾아오겠답니다 시어머니 데리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마 제가 나서지는 못할 거예요 신랑한테 하라고 했더니 자기만 믿으랍니다 시숙은 온다고 한 날 바로 오지는 않았고요 토요일 오후에 오셨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오셨더군요 더워서 현관문을 열고 있었더니 빨래하다가 엄청 놀랐네요 차 내드리면서 앉아보라길래 앉아서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 사정이 안 되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다들 남남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길래 큰 어른들이 본보기를 보이셔야죠 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형님이 어머니 앞에서 말버릇 좀 봐 하시더군요 저와 신랑은 담담하게 앉아있었습니다 댓글대로 저 어디 멀리 좀 갔다 올까 했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녹음기 준비도 못했고 처음에 형님이 병원비 얘기를 하시길래 신랑이 보험 처리하시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 시숙 우리가 보험비 낼 상황이냐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잘 보라고 우리가 재산 받고 어디에다 썼는지 하시길래 유심히 봤더니 결혼 전에는 시숙 대학, 시숙 사업, 결혼식을 위해 쓴 돈과 자잘하게 시숙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기타 지출에 포함시켰더군요 그리고 결혼 후 시어머니 병원비만 800이 나왔다길래 무슨 병원을 가셨길래 800씩이나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하고 병실 이용, 재활치료, 간병 모두 포함한 금액이랍니다 800?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시숙 차 정비 맡겼더니 너무 오래되어서 부품이 없다고 새 차 뽑느라고 쓴 돈, 차후에 시어머니 넓은 집에서 모시기 위해 쓴 돈 등등 해서 3억 4천가량 나오더군요 재산 받을 당시에 일전에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여 현금화했던 돈을 시숙에게 다 물려줬다면 3억이 훨씬 넘었을 텐데 왜 3억밖에 안 되냐? 솔직히 더 있는 거 다 안다 신랑이 그러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별 생각을 다 했죠 사기당한 건가? 투자한 건가? 다 줬는데 말아먹은 건가? 본인들이 쓴 금액보다 3천은 개이름이라며 본인들이 이만큼 썼으니 너희들도 할돌이는 해야지 하시길래 가만히 있다가 돈 받아서 쓴 거랑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쓰는 거랑 같냐고 했더니 가족 위에 쓰는 거라 피차일반이랍니다 그럼 어머니 저희도 재산 달라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서 쓰겠다고 했더니 이미 없는 걸 어떻게 주냅니다 저희도 이미 갖고 있는 돈 다 써서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웃기게도 저희 신랑이 없는 형편에 욕먹을 거 알지만 차 욕심이 조금 있어요 저는 그래도 신랑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자도 명품백 하나 들고 다니면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대학 다닐 때 연수 갔다 오면서 처음 면세점에서 산백이 있거든요 지금은 낡아서 쓰지도 못하지만 아마 여자나 남자나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민망하지만 BMW 중고차 하나 있습니다 중고라 해도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시숙은 그 차가 새 차인 줄 아시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그 차를 팔으랍니다 땡땡아 너 갖고 있는 BMW 차 그거 팔아서 도와주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재산 다 말아먹고 그러고 싶냐 형도 이 아줌마 데리고 나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니 당황해서 엄마들 화나면 하시는 말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님이나 시숙이나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앉아서 돈 타령 하시길래 5만원 건네드리며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탁 얼른 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숙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일어나더니 5만원 휙 가지고는 나가네요 형님도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너희 어려워도 다시는 찾지 말라고 타신 안 본다고 하시길래 뜯던 중에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형님 댁 쓰신 재산 목록에 있던 어머니 부양은 형님이 하시는 거죠 설마 저희 보고 모시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신랑이 그것 때문에 집도 샀다는데 알아서 하겠지 시어머니 저것도 아들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형님 그대로 나가심 형님 어머니 데려가셔야죠 결국 시어머니도 신랑이 태워다 드리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신랑이 물어봤나 봐요 어떠냐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한테 버려진 기분이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면 형처럼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미움받고 크면서 겨우 만난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라며 단단히 얘기했답니다 시어머니도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큰 아들한테 기대가 많아서 그랬다며 횡선을 수설하는데 신랑이 짜증났는지 그만하라고 매일 같은 소리 안 지겹냐고 그랬다네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살면 안 되냐며 살림 다 해주고 절 편하게 해준다며 그동안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랍니다 어머니 아마 속으로 걱정되었겠죠 많았던 재산 다 탕진하고 믿었던 큰 아들은 망가지고 작은 아들마저 등 돌리는 판국이니 나는 절대 못 모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계속 찾아오면 이사 갈 거고 전화하면 번호 바꿀 거고 어떻게든 멀리 할 거니까 그냥 서로 모른 척 살자며 잘하는 거 아니냐 나 무시하는 거 주특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관심 주는 척 하느냐 그리고 내려드리면서 인사하고 후다닥 왔답니다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좀 많이 싸가지 없어 보일 거예요 그때 현관문 다 열어놓고 동네방네 다 들리라고 싸웠거든요 지나가던 택배 아저씨 힐끔 쳐다보고 간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동안 잘해주시겠지 인정해주시겠지 속으로 끙끙거리면서도 해왔던 제 자신이 참 돌이켜보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정작 3천만 원이라는 돈 까먹고 신랑 속만 긁어댔으니 저는 왜 이렇게 안심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스니님 부부가 강하게 대처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 약해지지 않으시기 바랄게요